강렬 이게 또 싸워서 다담기겠는데? 네? 똥 싸워서 다담기겠는데? 똥! 아니 똥비요? 아 형 자고 가지? 근데 이렇게 해도 아침에 또 오전에 출근해야돼? 네 아침에 미팅 있어서 할게? 아 내려가 내려가 왜왜왜 아 일단 배웅해줄게 배웅하지마 아냐 뭐합니까 가자 가 잊어버린 공부 엄마가 자리에 가서 아 형 바람 많이 분다 중간에 졸리면 자면서 가 괜찮아 같이 가요 올라올 올라올 응 저렇게 놀고 응 과연 발레벨 방송이 뭔지 아휴 야 뭐야 아 아이 드라이머 너무 아빨 애덕 넌 아빨 넓 어우 깨끗하다 어우 깨끗해 어우 깨끗하고 좋다 어가동동 님이 별풍선 다섯 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아이스크림 냉동실 아이스크림 냉동실 넛지 아이스크림 벌써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순수한 맘님이 별풍선 열개를 선물했습니다 최군님 부럽습니다 변강쇠가 따로 없네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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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봤을때 여기 사장님이 방송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더 조용히 해야겠다 더 조용히 아 근데 저 약간 신경 쓰이는데 얘들 와서 너무 시끄럽고 이러면 또 어쨌든 사람이 많이 올 거니까 이게 좋겠다. 맞지? 의자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의자 두 개를 이렇게 쓰고 양옆으로 쓰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배터리 충전을 미리 스트리밍 Och 송곳 워싱턴 워싱턴 예전 송곳 송곳 요 바닥은 좀 빡세 침대 밑 밀고 사이드로 앉았다 구조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있는 게 낫겠어 아니야 아니야 깨끗한 물 깨끗한 물 깨끗한 깨끗한 물 깨끗한 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응 오빠 응 나 혼자 왔어 응 어떻게 생각해 응 애들도 올꺼야 아니 나 혼자 왔어 일단은 그랬어 또 왔는데 바람 안 해 예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하시네 네 아 이미 나의 나 아신데 감사합니다 수트실에 오빠 내덕이야 수트실에 우자를 사장님이 수트실에 오빠 우자를 내덕이야 오빠 나도 고맙다고 해 빨리 우자를 아유 우자를 아까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저 수트에요 이러시더라고 딸지 어이 감사합니다 오빠 음 맛있어 오빠 맥주니까 죽으라는 거 뭐야 어차피 술 많이 안 먹어 아 소주 없어? 소주 조금만 더 안 써 많이 안 먹어 난 이제 시작인데 아 그럼 구조감 더 사 늘 소주 너무 많으면 안 돼 오빠 우리 회장님이 영롱스트로 이미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동해바다뷰 사장님 고맙습니다 나 영롱스트로 나 아까 팽드입하러 왔잖아 아이스크림 혼자 다 먹었어? 아이스크림 꺼라 부금이라도 틀면 안 돼? 좀 정적이 좀 그렇네 뭐야 너 화난 척해 진주야 왜? 이 새끼가 진짜 미쳤나 오빠 버릇이지 이런 거 김핀이 아니 너는 뭐 나랑 달달각 잡고 싶냐? 아니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안 달달하면서 왜 그래? 아니 왜 왜 더워 오빠? 덥지 아니 근데 더워? 괜히 막 덮고 그런가봐 아이스크림 으유 아이스크림 이걸 이리 당겨야겠네 응 그래야지 몸이 불어올라고 아이고 이게 중요하지 응 잠깐만 왜 와? 의자 일로 당겨봐 응 와 이런거 다 없네 응 다 없죠? 응 맛있더라 아이고 이거 저테팅 보여? 응 엄청 좋다 이거 댓글 안보여? 응 안보여? 응 응 저 다 안보여 너 댓글 봐 그러면 내가 한번 볼게 배터리 없어? 있어 혹시 너무 이제 아플까봐 뭘 아파 아야! 막 이럴까봐 나는 풍만 봐 너만 보는 풍만? 아저씨 꿈 꺼내왔어? 아니 정말 은근 시키네 오빠 아니 문을 잘 안 닫아 놨는데 이게 풍요가 안 꺼낸다? 알 수는 말고 그 밑에 있는 거 응 이거 뭔데? 오빠? 날 위해 준비한거야? 지베이님 원래 에어컨이 안되나요? 응 어쩔 수 있어 에어컨 안돼? 오빠 땀 많잖아 그치? 응 이거 무슨 맛이야? 오빠 에어컨 켜줘 오빠 더워? 나 안 더운데? 바람 나오니 안나오니 멈췄어 오빠야? 이거 곧 나오겠지? 그래 그래 우리들끼리 한잔 할까? 그래 창문 열어줘? 네 내가 열었어 마요중은 생겼지? 없어 응 마요중은? 내가 너한테 너무 치키때냐? 응 굉장히 당황스러워 아 근데 내가 너 선풍기 갖고 오신대 사장님 선풍기 아 괜찮습니다 그 정도 아니에요 네 빨리 말해 오빠 왜 빨리 말해 왜 이렇게 찜들리는거 좀 못참겠다 오 되게 빵 사왔네 아까 맛있다더니 응 또 아유 맛있는거 다 나 주려고 으이구 알았다 인마 오빠 약속 잊지 않았지? 뭐야 내일 함께 가는거야 응 오빠 근데 휴게소에서 솔직히 우동 먹어줘야되는거 알지? 좋지 오케이 아 또 나 운전하는거 보고 반하고 그러면 곤란해 알았어 뭐 뭔데 진정성 있게 해봐 진정성 있게 해봐 그런거 말고 대화를 진정성 있게 해보라고 너가 하는 대화가 지금 다 너무 가득 찼잖아 뻔한 꽁트와 너 별로 안웃긴데 무슨 꽁트야? 그니까 더 문제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 되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이상한걸 해 오빠가 그렇게 생각하는거 아니야? 지금도 채팅창 보고 있잖아 아니 이 사람들도 사람이야 저기 사람이 있다고 주영아 응?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내가 만들텐데 니가 만들려고 하니까 부자연스럽잖아 근데 이게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대게 홍게 아이스크림이야 여기 대게빵에는 대게가 들어가 내가 아까 아메소 할 때 얘기했던거 있지? 응 그게 있어 이게 되게 아이스크림이야 응 나 오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는거다 잘했어 응 너무 좋아 뭐? 작아져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그럼 근데 나 6년동안 방송했거든? 응 그동안 술먹방 한 10번도 안해봤다 어떻게 생각해? 별생각 안했는데 어 짜증나 왜? 아 그래? 주영아 그랬니? 아 그래 그랬구나 그랬니? 아 그래? 그랬구나 응 왜 6번 말했니? 술 먹으면 너무 괴가 되는 것 같아서 알고 있었구나 아하하하 난 술 먹고 오빠한테 많이 혼났는데 응 맨날 혼낸처럼 너 술 먹고 나도 안 혼난 적 없어 근데 왜 혼내는거야? 혼나오니까 아 알겠어 잘 안 넘을게 손은 너무라고 있는 거라고 누가 그러던데 야 이 너무 새끼야 그러면은 아이고 무슨 새끼? 나쁜 줄 없어 너는 잘 응 옛날에 한 번 술 먹다가 한 번 얘가 언제였지? 연남도 살 땐 가면 술 먹었는데 얘가 막 진짜 취해가지고 동해바다 뷰님이 별풍선 517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늘 저희 호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이만 나가볼게요 유익한 시간 보내세요 아이고 닉네임이 동해바다 뷰야 이럴 거면 형님 풍을 쏘지 말고 돈을 받지 말지 왜 풍을 쏩니까 형님 이럴 거면 서로 오고가는 수술을 썩에 이게 뭐가 남는다고 형님 울진 고맙습니다 형님 이제 앞으로 여기 내꺼 맨날 저도 저도 함께 해주세요 응 왜냐면 내가 딱 들어왔는데 어? 제형스턴님 아니에요? 어? 저 맞아요? 이랬을 때 아 저 팬이에요 이랬어 저기 나 때문에 해주신 거라고 했어 그랬어? 응 잘했다 대박이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울지는 나한테 행복을 요제 계속 나도 응 응 뭘 나도 행복했었는데 나 작년에 울진데 행복했어 간만에 오빠랑 술 먹어서 작년에 너 남자친구는 없었잖아 그래서 그 전에 뭐 걔가 오기 전에 걔가 오고 나서 안 행복했었어? 아니 걔가 오기 전에 오빠랑 대화가 간만에 했잖아 우리 되게 되게 왔다가 너 전남친 와가지고 술 쳐먹고 너 혼나서 갔잖아 너도 저랑 짜증나 진짜 진짜 최군 최군 근데 오빠 아니 오빠 오늘 그 아 지금 밴드 시키셔가지고 밴드 왔어요 네 네 오빠 저녁에서 밴드 시키셔가지고 밴드 시키셔가지고 밴드 왔어요 제가 왔거든요 아 형님도 안 왔어요 밴드 시키셔가지고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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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렛츠고 투게더 원하시면서 렛츠고 렛츠고 투게더 고기 우리 루미스트 완전 예 저희는 이제 일반 일반 투숙객들이 이제 내가 치킨도 시켰다 죄송합니다 재밌게 하는 거 여기까지 하고 우리 지금 여기서부터 ASMR 술 먹방 무조건 특정 데시벨이 올라가는 사람 어 무조건 꿀맛 그러니까 제일 어려울 거예요 덕자가 제일 힘들지 나 치크하래 어? 왜? 덕자 뭐예요? 제가 갖다 놀라고 아 그거네 너무 안하시는데 갖다 놀라고 갖다 놀라고 내가 올라오기 전에 덕자님 여기 여기 앉아 여기 어 올라오기 전에 올라오기 전에 봤는데 네 여기 다 있더라 옆보실 옆보실이 일반 손님이 있더라고 다 오이소 우리만 친구예요 왜냐면은 덕자님도 유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인데 맞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재밌자고 다른 투수객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 요정도만 얘기해도 다 들리잖아요 맞죠 ASMR 근데 히타 틀었어? 히타요? 18도 끊어말라 그러니? 응 좀 더워요 솔직히 사실 덥습니다 그쵸 조금 자제하면서 이해해주세요 아 한 번 받으셨죠? 몇 호씩 시골라미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봤는데 어디들 조문 갔다 온 줄 알았네 아니요 선생님들도 조용히 하셔야 되니까 전자녀를 쏘지 말고 품도 쏘지 마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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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에요? 전자녀를 품도 쏘지 마세요 아니요 그냥 잠그세요 왜냐면 순진한 건 아니야 그냥 아니 내일 우리 혹시 휴게소에서 우동 한 번 먹어요? 통장 한 번 먹어요 통장 한 번 먹어요 통장 한 번 먹어요 수고하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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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약속해 빨리 내일 국밥 한 번 그 다음에 라면 한 번 알았지? 그리고 오빠가 나 알감자 사줘야돼 와우 야 그 좋았다 야 죽어도 똑똑하다 그치 알감자 야 얘가 똑똑하니 얘가 아니 이건 상처가 좀 있으신 거 알감자 우리 알감자 알감자 사줘야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여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성인 남자의 저꼭지를 오빠도 이렇게 해 왜? 이게 잘못된 거죠 나는 당신의 저꼭지를 만지는 생각이 없는데 왜 함부로 제 저꼭지를 저꼭지가 여기야? 이건? 덕장님 이거 장때까지 아니 얘가 약간 배달의 민족이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왜 일단은 약간 요기요 스타일이네 약간 요기요 이런 느낌? 근데 우리 그 정도 토크해도 괜찮잖아요 다 들리죠 다 들리죠 나도 근데 사장님이 맘대로 놀라겠어 나한테 그건 맞지마 제발 맘대로 옆에 또 투숙객들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 오빠 혹시 술 이만큼 사오면서 과자 하나 사온 거야 안주로? 나 좀 치킨 시켰는데요 내가 시켰는데? 응 치킨 두 마리 너무 좋아 응 치킨 두 마리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자님 영광입니다 한잔 하시죠 나도 영광이라고 안 했거든 진짜? 응 아 이거는 또 이건 또 안 되지 사랑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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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해봐 애정개풀이신가 봐 그래서 애정개풀이신가 봐 그래서 애정개풀이신가 봐 엄마 나 방송중이야 애정개풀이야 맞아 아 채근오빠 방송으로 봐 엄마 수트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엄마 취했네 어 수트 어 수트 아 뭐 뭐라고 했는데 못 봤어 다시 써라 덕자님 오지 말라는 건 또 아 야 수트들 이 정도 내실에까지는 그래서 조영아 사랑해 전전까지는 괜찮은데 아하 아니면 혹시 아까 선생님 혹시 너무 이렇게 자졸리면 그러니까 철개 전전의 단가를 왜냐면 해봐 해봐 선수 역시 그리고 이번엔 아니kle koş forth 덕자 내가 주영2인데 192기 그래서 아 장난이에요 säger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dran 제 방송에 여러분 그 things 아 처음님 나 사랑한대요 아니 우리 적당우 먹어 아이스크юда 이거 이거 이마야? 덕장님? 먹어먹어 덕짜라 먹어먹어 덕짜라 덕짜라 먹어먹어 덕짜라 먹어먹어 덕짜라 먹어먹어 우리 엄마가 내가 열을 피했는데 엄마 충전해라 엄마 열이 베네 배고플까봐요 콧깻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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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자 먹어보자 맥주먹어먹어 주영아 이거 남자랑 이거 왜 지랄이야 어머 이거 무슨 우연이야 덕짜라 왜 내 옆에 안 입고 거기 있어요 리액션으로 아유 우리 세액션으로 없어요? 우리는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사람들 모였을 때 싸주시는 거는 크다 저한테 놀라고 싸주시는 거예요 아 맛있다 저는 리액션을 한 적이 없어요 우와 맛있다 좋으시다 좋아요 미안해 팥이 크다 밥 같이 먹어보래 주영아 주영아 제원은 지금부터는 우리 모의가 하나같이 가는 시간이에요 어쩌나요 우리 내일 일어나서 다같이 하람으로 가서 맛집에서 4명이사를 먹방하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저집이 처음같이 할 거잖아 우리는 오늘 울찜에서 하나가 되는 방송이야 아유 어디서 그래 우린 울찜에서 정말 하나가 되는 거야 야 우리 엄마 커토 갔어 적당히 마셔 적당히 마시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야 하지만 근데 지금은 밤 9시 2분에 오빠 홍어 먹을 줄 알았나? 이상형이 어떻게 들지? 저 저 선생님은 아니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어? 왜요? 아냐 아냐 그냥 아니 아 혹시 아니 이런 거 뭐라고 하는 거 조명 다 써요 아냐 아냐 이상형을 여쭤봤다고 그래서 근데 저 그때로 얘기해주기 싫은 게요 드레드? 히브비 히브비 그때 한참 아바투 소개팅 유명하셨을 때 우린 도대체 시켜달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남자가 없다 음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가스 남자 있었어요 근데 왜 뭐냐면 너무 그때 이미지가 좋았어 히밤님 우리 덕자님이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이 처음으로 얘기할게요 순환전복이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너무 이미지도 좋은데 겉으로는 남자가 없어 이랬지만 솔직하게 하고 싶었어 왜? 저희 수폭발이잖아 저희 정말 진심으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나는 시청자 우리 시청자 너무 잘해 내가 되게 쫄보야 남한테 피해주는 거 너무 싫어해 근데 지금도 잘 나가지만 그때 덕자님은 너무 잘 나가고 히브비도 그러니까 내가 누를 끼칠까 봐 내가 고사를 했던 거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정말요? 이렇게 또 오해를 푸네 와 다행이다 진심이에요 아우 저요? 지금은 너무 영광이죠 오? 저는요 그래서 이상형 여쭤볼까요 아 저는 그 뭐지 저는 이상형 제혼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응 근데 제혼도 이제 좀 상관이 없다? 응 왜냐면 제혼도 상관이 이미 한국 갔다 왔다는 거 응 제혼도 상관이 인기가 인기가 있었다는 거니까 그쵸 물건으로서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응 만약 그걸 제혼사람이 들으면 좀 그렇긴 할 것 같지 맞지 근데 의외로 되게 현실적이네 맞아 덕현은 원래 현실적이에요 그래야 응 전현실적이에요 이미지에 속았네 제혼도 이미지 이미지가 원래 네 보통사람적이에요? 보고 이렇게 그렇게 순수하고 이런 이미지 살고 전혀 아니에요 그냥 팬분들은 다 아시는데 다 알아요 모든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 나는 이미지가 되게 어려서 아니네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저 알 것 다 알아요? 전혀 아니에요 응 애기 어떻게 생겨요? 짝짓킹 도킹 내가 슈웅 애기는 있잖아 슈웅 애기는 어떻게 생겼네 주영아 콘돔이 없어있다 하하하하 야 이 녀석아 콘돔 없어도 애 안 생길 수도 있지 왜 뭐야 강움나로 나 언제 먹잖아 야롬이나 저 헌전승결을 한다 어 왜 선배 저 멋있어 선배님 저 헌전승결을 한다 어바네 뭐 맥주 마셔 저 플라톤 러브를 사랑합니다 응 응 운전승결이라는 게니까 뭐 그렇게 뭐 자발적 읽을 수도 있겠지만 강제적으로 그렇게 적을 수도 있고 닥쳐 닥쳐 아 그래 야 룸아 술 안 취했지? 아 진짜 안 취했어요 혹시 괜찮다면 내가 부터 하나 해도 될까? 네 방송 제복에 내가 그냥 방제 적는 걸 최군이라고 해놨거든 우리 멤버들 이름 좀 넣어줄 수 있니? 네 싹 가능합니다 선배님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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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머리에 뭐 뭐 속해 있는 것 같아 아니 얼굴 보이면서 할 수 있겠니? 방제? 적어줄 수 있겠니? 내 선배님 근데 이러면 나가실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진짜 십고금이나 썸네일이 없단 말이야 와 뽀로라 잘해지네 뽀로라 뽀로라 아 프로 아 뽀로라해 와 뽀로라 잘해지네 와 와 느낌 좋네요 난 전혀 상관 상관없어서 잠깐만 시비를 해 뭐야 야 방송 왜왜왜왜 아 선배 이게 지금 터질라 그럽니다 아 너 이 개새끼야 아 선배 제가 안 움직였는데 야 이 새끼 아 선배가 더 안 좋아 아 선배 아 선배 제가 아 선배 제가 아 선배 제가 안 움직였습니다 아 선배 저 아 잠깐만 아 선배 지금 아 선배 선배 제가 안 움직였는데 이거 자꾸 이럽니다 아 선배 아 선배 와이파이 연결하셨습니까 아 잠깐만요 아 선배 연결하셨습니까 아 선배 이거 안 됩니다 선배님 선배 이거 위험합니다 알았어 제목은 보지 마십시오 와이파이 쏟쏟쏟쏟 이게 와이파이 잡은 거거든요 잠시만요 음 이게 일반화질이니까 아이고 라디오 먹으러 이봐야 돼 음 음 음 음 와 8000K 하니까 야룸용 화질 다 램프가이님이 초콜릿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오빠 고마워 초콜릿 너무 달콤해 오빠 초콜릿 너무 달콤하잖아 나 돌아버려 아 선배 죄송합니다 역현집 하고 있습니다 오빠 초콜릿 너무 달달해 너무 꽂힌다 지골라미네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풍부형도 오늘 울진왔네 오빠 초콜릿 너무 꽂혀 너무 달달해 어 그래 그렇지 아 그래 진짜 잘다 어 이거 진짜 못 벗어나겠다 오빠 저쪽으로 해야죠 쪼하고 야룸이 쪽으로 네 선배 이쪽입니까 아니 그걸 잡지 말고 그렇지 이렇게 됐습니까 선배님 어 왕하동동 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얄룸이 누나 나도 돌아버릴 것 같아 집나온혁이 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어 어 방귀 안 꼈어 진짜로 방귀 안 꼈어 진짜로 방귀 안 꼈어 진짜로 아 아 와이파이로 잡아서 최고의 원래 좀 멀리 있는 거 잘 보일 시기 아 그건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이거 어 야 죄송합니다 오 와이파이로 라이크로풀 이야사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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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사합니다 왜 지금부터 잘했다면 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징어 게임입니다 네 오징어 게임입니다 여기서 취하면 바로 줄다리기 하고 여기서 취하면 바로 그냥 누리창 깨기 갑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오징어 게임이면은 야룸이 씨한테 너무 유리한 게임 아 저 당연히 오징어니까 예? 당연히 제가 유리하죠 오징어 비하바람 아닌가요? 아니죠 저는 오징어이니까 같은 종종은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야 아 근데 죄송합니다 아 근데 죄송합니다 아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오징어 가보징어 씨 왜 이러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가보징어 씨 왜 이러세요 같은 종종 친척인데 그래서 말씀드리죠 아 되게 잘생긴 척하는 거 좀 약간 좀 경고 1회 경고 1회 경고 1회 탈색 경고 1회 여름이 너무 사랑스러워 아 이거 안됩니다 이거 안돼요 아 열심히 해 또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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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자 씨는 맥주만 먹을 거예요 맥주만 먹을 거예요 맥주만 먹을 거예요 맥주만 먹을 거예요 아 아니에요 미안해 남많은 우리 소맥이야 아 이거 어땠어? 숨 찼어? 뭐야 괜찮아 어차피 다 그런 거야 아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아 다 빨고 물고 하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게 왜 무슨 일 있었어요 형님? 아 이게 어떻게 가는 스토리 아 그냥 잠깐 버터링이 있어가지고 샤워크를 한 번 재정해봤어요 내가 선배님하고 한 게 아니라 너는 이 무슨 스토리 아 이 분은 방송국 이거 하나라고 바빴으니까 그리고 너 이 분은 잘 몰라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참 웃긴 게 517개 터졌을 때 방콕이 됐어요 아 죄송하니 못 봤으니까 다시 싸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이 친구 오늘 다시 오게 되네 100억 있죠? 아니요 한 10억 있죠? 아 번만큼 나갑니다 자기 나겠다 괜찮습니다 쿤고소하임님이 별풍선 517개를 선물했습니다 히읗 히읗 아 이제 봤어 다 봤어 나 뚝뚝이 봤어 기억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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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 9시 12분 너와 별풍선 시간이 지금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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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지금까지 알던 그거 아니에요 선배님 정확히 하셔야겠다 아 이 친구 독특한 친구입니다 새롭게 새롭게 더 매력적이지 않나요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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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연정 나 치킨 싶었어 진짜로 야 야롬아 야롬아 문 열기 전에 누군지 여쭤봐 누구세요? 자기야 치킨 왔나봐 내가 열어줘 누구세요? 응 자기야 치킨 왔나봐 이제 열어줘 내가 열어줘 자기야 아우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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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제 미션 assembly 제가 미션 클리어 했습니다 선배 사장님 제가 미션 클리어 했습니다 선배님 처음에 미션 클리어 했습니다 미션 클리어 했습니다 아무도 못 가부러와요 어 원래 진짜 자기가 있다는 건 아무도 못 가부러요 아무도 못 건드려 남자가 일단 있는 거야 절대 못 건드려 진짜 아무도 아무도 못 건드려 예수님 예수님 당황하셨습니까? 내리게 내리게 내 자기 왜 그래? 오늘의 자기입니다 선생님 역할에 춤스리해 주십시오 일단 또 배달옵니다 일단 대사 좀 치셔야 돼요 보수시간이 없어요 혹시 같은 네모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게 말춤도 그렇고 아니 진짜로 후배야 그쵸? 근데 저는 뭐 갑자기 저는 주문했을 때 개그맨 주십시오 아 근데 왜 말춤도 해싱이을 뉴스에 님이 별풍선 5,000개를 선물했습니다 점 이만 갑니다 재미게 노세요 뭐야 뭐야 사랑해 언니 5,050개 미친 거 같아 우리 열혈 우리 열혈 나도 열혈팬 있어 누구야 야 나 열혈팬 누구야 전 덕자 전성시대라고 합니다 내 열혈팬 나와 오후 3시 오빠 난 야름이 야방 오빠 난 야름이 가끔 심심하실 때 오빠 덕자씨 덕자씨 나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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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해 언니 제 방만 보시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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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내가 내가 야름이한테 왜 왜 그러신가 내가 들어온 거잖아 문 열리잖아 조심하자 라는 의미였잖아 치안이 있으면 안 되니까 맞죠? 그래서 너가 자기야 나 남자랑 있다고 까불지 말라고 나 남자랑 있어 너 덤벼벨트 너 그래봤자 내 남자친구 있다 왜 웃지? 당연하지 맞잖아 아니 근데 남자가 없었으면 어? 남자랑 없었으면 남자 복수를 해줘 정말 치킨 이걸 쏘았다고 나 썼어 아니 언니 굳이 그렇게 안해도 나는 남자가 여자친구 대신 받으러 가는 복수를 했어요 응 진짜?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저기야 나 완전 소스도 말라고 했잖아 응 벌써 왔다고 말도 안 돼 이런 거 네 근데 진짜 언니 걸려올게요 응 고맙다 근데 타임 여기서 나만 소맹 뭐야 소회사 너 왜 없어? 그래 그래 소맹 너가 우리 주영이 혼자 먹잖아 소맹 내가 먹어 줄게 내가 나 소맹을 좋아하는구나 왜냐면 나 최근 때문에 소맹을 배웠잖아 아 진짜 응 나 때문이었다 원래는 소주만 먹다가 우리 최근 때문에 너 소맹을 더해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우람 얘 왜 이러는 거냐 맞나요? 얘 제가 보기엔 그냥 침이 조금 이상한 거다 그치 아 아 네? 아 미치해 나 왜 몰라 죄송해요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사랑스러워 뭐야 아 진짜 진짜 죽여버렸네 하니깐 1타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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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화동동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우리 군영이 어때서 느낌표 그래 조상적이야 알았지 재밌었어요 덕자님이 웃기려고 하는 얘기 그래 웃기려고 한거죠 맞지 맞지 아니 너 진짜 나도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아 좋다 아 너무 재밌다 아 너무 재밌는데 아 너무 재밌는데 와 우리도 좀 이따 그런거 갈까 뭐요? 한대 때리기 말 말 개같이 하는 사람 나 놔줄게 미안해요 네 잠깐 방송시킬게요 내가 자진났새 같은거 전 진짜 티 안 느낄다 그냥 여기다가 수건 수건만 감아주세요 참을 수 있어 진짜 너무 죄송해요 내가 뭐 잡았는지 모르겠어 아 이게 미치겠어 난 너무 무서워 하늘이 나 왜 막 있어 처음 느끼셨지 아 너무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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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난게 개웃겨 나 솔직히 독자님보다 야라미가 태어난게 개웃겨 너무 웃겼어 이제 웃으니깐 진짜 난 당신 시골에서 순수하게 정붙히는 자자 보통은 안돼 제일 독한념 제일 독한념 이 길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 만숙이랑 미세대도 졸아요 진짜 진짜 그거 보면 친구들 게스트로 오잖아요 다시는 안와 보면 나랑 합방한 사람 누가 나랑 두 번 다시 해? 안해 왜 안와? 다들 와봐 나 장사 안해 안와 아무도 안와 나랑 합방하면 알겠네 또래요 아 그래도 알던 그게 아니에요 자짓납세 정말 웃기다 그러면 우리 적당 괜찮습니까? 아니 제가 웬만하면 웃음에 지금 취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덕자씨 한 번 덕자씨 그럼 이상희 형 뭐해요? 얘기해줘요 나 덕.. 야 덕자씨 올해 나이가 스물일곱이요 그럼 일곱이면 제가 말 편하게 하는 게 싫죠? 아니요 너무 좋아요 진짜? 오빠가 덕자야 이래도 돼? 아 네 진짜? 야인이야야라고 해보세요 아 편하게 할까 그러면? 네네 그래그래 한잔하자 고마워 고마워 아 진짜 저 편하게 해도 돼요 다 편하게 하니까 그 선생님만 너무 막 하는 시.. 아니 아니 너무 아 이제 잠깐만 쿵고소하임님이 별풍선 백일흥계를 선물했습니다 히읗 히읗 저는 부서하니까요 아직 아니 그 아니 원래 근데 저는 얄름이한테도 별말 안해요 아 지금까지도 존댓말 해요 아 그래? 안 지가 3년 됐는데 지금까지도 존댓말 해요 저는 이게 제일 편해요 존댓말로 왜냐면 별말로 뭐라고 하면 진짜 이제 언어 맞을 것 같아요 음 존댓말 얄밉게 하는데 네 존댓말로 막 기분 나쁘게 하는데 그러면은 좀 나이 많은 언니 입장으로써 음 한번 못 때리겠거든 얘는 분명 예의를 지키는 것 같은데 음 안 지져요 그치? 섬리는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게 노하우가 있어요 생존 보일러 음 그게 있구나 아 너무 재밌다 존댓말로 다 까버려요 으른주 으른주 혹시 알아요 혹시 만만이형 이채희랑 저랑 하는거 모르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음 음 아 좋다 우리 게임할까? 네 재미있는 게임 있습니까? 있어? 해봐 없어서 물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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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하고 사는 게임을 못합니다 음 그래? 아 아 헛 먹어 훈아 빨리 아 아 아 아 선배님 드시는게 사질 것 같습니다 너무 안 먹으니까 드실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하핳 네 팍면 넘치잖아요 매력있잖아요 응 그러면 야 선배님 혹시 재밌는 게임 있습니까? 무거 어 요즘이야 응 응 아 숲게잉이요? 응 나 요즘에 숲게잉 좋아 요즘에? 어 저.. 나 알아 내가 세아오빠도 한 줄 모르는데? 약간 뭐.. 지민 모텔? 어? 어? 이거 뭐야? 지민 모텔? 어 지민 모텔 이러면서 약간 쉬는 소리 내고 안 돼 안 돼 아 쉬는 소리 안 돼 그거 안 되고 어 지민 모텔이 뭐야? 왜? 지민 모텔에 가서 막 이런 거 하는데? 뭐지? 왜요? 저 뭔데요? 여기서 안 했네요 시끄러워질 거 같아서 그런 건가? 너무 시끄러워서 불안해하지? 음.. 말 이어 애들이 게임 하자 어어 내가 주최자니까 내가 시작하는 거야 내가 응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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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스를 세 글자로 예? 뭐라고? 이 새끼가 이거 친구가 오늘 처음에 만났는데 어 우선 연습이니까 이해해 많이.. 아니 아니 아이 그러니까 봤을게 섹스를 네 금지검증 가슴 야룸아 네 세 글자 아 선배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난 한말 잘했네 아 제가 지금도 얘기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세 글자 세 글자 이게 뭔데 왜왜왜왜 오늘은 오늘은 짜증만나고 아니야 세 글자 세 글자 아 세 글자요? 쿵쿵땅께 말되는 세 글자 오늘은 오늘은 세 글자 나에게 나에게 족같은 하루가 있지만 너보단 너보단 아니 왜 이런 세 글자가 없었어 이거 니가 잘한거야 이거 니가 이제 잘한거였어 잘한거였어 디노이가 나고있다 왜 니 눈이 갔다 싸운다는것도 아니야 얘 눈을 똑바로 게임이잖아 맞아요 게임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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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그런거 아니야 게임이잖아 말해봐 예민하네 떡자씨가 너무 잘하는데 떡자가지고 해봐 연습게임이었어 아 맞죠 맞죠 왜 이렇게 하는거야 알죠 방금 걸렸던 사람이 누구에요 네 장식이요 전가요 저군요 저것도 갑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게 이렇게 해야돼 제가 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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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모두가 대답할 사람을 지목해줘야돼 예를들어서 내가 오늘은 응 그럼 너도 얘를 지목해야지 여기다 오늘은 얘 지목해야지 오늘은 빨리하네 마음이 아웃이에요 아웃이에요 왜왜왜왜 나가래 나가래 3초 3초 갑니다 애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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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사랑니 꿈꾼띵 꿈꾼띵 뭐 꿈꾼띵인거예요 꿈꾼띵이네요 오늘은 사랑이 꿈꾼띵 꿈꾼띵이 뭐예요 꿈꾼띵 꿈틀다 꿈틀다 이거 있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은 꿈꾼띵 꿈꾼띵 뭐 꿈꾼띵 고꾼띵 꿈꾼띵 꿈꾼띵 아 사투리인가 그렇죠 덕자씨가 이해 못했다고 하는데 채팅 채팅보다 호응이 없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은 사랑이 소용이 있는데? 섹시오필이요. 그냥 더러운데요. 아니 섹시오필이. 그냥 주문한 거 안다. 시청자들은 다 한 겁니다. 섹시오필이. 근데 언니 진짜 괜찮아요? 어. 완전 괜찮아. 덕자가 또 생겨주고. 섹시오필이 여기다 간 겁니다. 약간 더러운 거 같은데. 아 샤워 안 해가지고? 알콜로 소독. 알콜로 소독. 다음 게임. 우리 또 여름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어떤 게임. 그래. 스타. 아싸. 홍상. 에브리바디 홍상. 아싸. 너너. 나나. 맛있다. 건강한 홍상. 이게. 이게 지목을 하면. 활력소 최고. 바로 지목을 하면. 비싸기도 최고. 들어봐. 아싸. 너너. 아싸. 너너. 그냥 내가 먹을게. 이거 오저히 모르는 게임이야. 너나 먹으시죠. 어. 뭐 형이. 달다. 술 고프셨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나 진짜 너무 어려웠어. 죄송합니다. 아니. 좀 세다. 마치. 선배님. 술자리 게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거. 볶은 거예요. 코나가 있으니까. 선배님이. 방금 전에는 제가. 그랬는데. 술자리 게임에서. 야로마. 너 본명이. 김예림이에요. 이뻐. 이름만 이쁘다. 뭐 이런거야? 왜 애를 그렇게 깎어? 아. 예쁘다고 했습니다. 본명이 예림인가 알고 있었어요. 덕자는. 김예림. 본명이 뭐예요? 김예림. 예? 김예림이요. 너요. 아 저요? 박보미요. 박보미. 박보미. 어. 채봄이랑 이름 같네. 보미? 네. 그래서 원래 보미를 하려다가. 보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 덕자는 누가 알려준 거예요? 원래 박보미를 하려다가. 보미가 다 잘나가는 사람들 밖에 없어가지고. 그쵸. 난 무조건 붙인다. 이쁘더라고. 가슴 코. 그래가지고 아 안됐다 싶어가지고. 최고야로 그냥 대충. 내가 봤을 때 덕자님이 말을 이렇게 해서 그러지. 콘셉트 진짜 작고. 섹시 여캠으로 강남에서 여캠 했어도. 내가 봤을 때는. 예쁘시잖아. 맞죠? 예뻐가 본명이 너무 좋죠. 아니요. 인정? 방송하다가 도물면서 강화했어요. 아 지금 예뻐진 거네. 이제 벌써 세 번째예요. 그걸로 많이 뽑아가지고. 여름이 님은 지금. 과거 사진 떨려가지고. 전술 뽑아가지고. 하지만 이게 쉽게 뽑힌 거 같더라고요. 성형 하셨죠? 네. 몇 번 했죠? 한 번요. 아주 초벌구리. 초벌구리. 처음에 저도 더 뽑고 싶은데. 배붕선이 남대로 안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 상자 다니는 거 있어. 배붕선 어떻게 뽑는 거 같아. 아 진짜로. 오늘은 이게 안 돼가지고. 더 이상 이게. 두 번째 뽑아야지 이게. 세 번째까지 해야 되는데. 삼겹살인데. 이게 안 돼가지고. 초벌구이가 지금. 1년째 멈추고 있어야지. 이게 문제야. 1년째. 너무 힘들어요. 이건 아니죠. 선배님 맞잖아요. 나 말고. 응.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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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한게. 야름이는. 네. 약간. 남자면 다 좋다. 이런 얘기했지만. 야름이도 싫어하는 남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응. 완전 있어요. 센척 가는 애들 날티나는 사람 알아요 근데 제가 센척하고 날티나고 가벼운 느낌? 가벼운 느낌 제일 싫어해요 무조건 진중하고 소위 말하는 야가치 야가치 제일 싫어해요 왜냐면 제가 야가치기 때문에 알잖아요 야가치와 야가치 만나면 큰일나 그거는 파멸이에요 양아치면은 그러나 정상적인 애들을 만나야지 양아치대 양아치가 안 만나면 그건 진짜 너무 가라야돼요 선배님 알잖아요 옆 가서 구걸아 양아치와 양아치 만나면 콕쥬적이 되는거지 어구구는 진짜 그룹이 정상되니까 그룹이 정상되기 때문에 항상 정상이어야 해요 맞잖아요 그룹으로 멈추면 좀 힘들지 항상 정상이어야죠 제가 양아치인데 안되잖아요 선배님 안돼요 제가 양아치에 좀 정상적이래 만나고싶다 뭔지 아시죠 본적문지 하하 이현이 참 너무 웃기지 않아요 뭐야 뭘 흘리는거야 최후의 있는듯해 대사 그만 나는 이현이랑만 좀 잘 어울리잖아요 좀 심하다 싶게 이현이가 제일 웃겨요 재미있으니까 낯선이 있으면 올려준 친구입니다 선생님 진짜로 서로 의지가 많이 되는 이렇게 방송 안에는 파트너가 필요해 주영아 너도 이런 파트너를 찾는 중이야 아 진짜로? 나도 파트너가 은근히 딴다 아 좀 설명해주세요 어? 아 친구 얘네는 처음부터 친구 했냐고 야 내 친구야 어? 방금 땄습니다 아 오늘 땄어? 네 그러면 얘 좀 알려줘 야가 약간 좀 상처가 많은 친구여가지고 야 이제 호시는 바른 다음에 응 나를 이제 그 양아치 길로 한번 들어봐야지 나 양아치가 되고 싶어 어 얘네 양아치가 못 되는 스타일이야 양아치가 돼서 자꾸만 스쳐주고 교회 몇 번 같이 나간 다음에 더 친해져가지고 나 주님의 영광인데 나 그래 교회 다녀가? 안 다녀 다녀 아니 이분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죠 가족 얘기하지 말랬어 아니 언니가 얘기해요 아니 가족 얘기 내가 이렇게 엄마가 생각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응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발 우리 예림이 잘 돼주시고 응 제발 예림이 나쁜 짓 안하게 해주시고 아 나쁜 짓 안해 그러다가 했었다가 엄마가 그런 기도를 몇 시간동안 하다가 갑자기 딱 털었는데 응 야룸이가 응 술을 먹고 우아악 이러고 엄마가 이제 야 이 미친년아 정신 한참이 너 혼자 같이 그러고 살꺼니 너 혼자 같이 그러고 당장 방송 안그만두지 사탄이 물들었다고 너희 사탄이가 쉬었다 단단히 쓰였어 저한테 사탄이라고 어머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고 네 어머니가 저에게 너무나 사탄이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제가 이번에 인사했잖아요 그쪽으로 어머니가 제가 인사했는데 제가 인사했는데 어머니가 들어오시자마자 했던 얘기는 뭐냐면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인사한 것도 아니에요 들어오자마자 소음을 세 번 부리셨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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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장비를 다 새로 샀거든요 DSLR에 여캠 필수잖아 DSLR DSLR 장비에 소금을 세 번 부르기에 제가 엄마하고 찐텐으로 싸웠어요 엄마 지금 뭐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내가 노력했을지 벌어가지고 이거 겨우 세팅한 건데 거기다 소금을 버려? 엄마가 책임질 거야? 엄마 엄마 600만 원이야 엄마 이거 600만 원이야 엄마가 찐텐으로 싸웠어요 아니 최상어라 근데 몇백만 원 책에서 DSLR 세팅을 왜 한 거예요? 아니 내 말이요 나 지금 왜 가라고 그냥 그렇게 나도 지금 왜 가 나 아니..고土 아니 굳이 ουν 진짜 나도 앗 내가 이제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나분들 다 따라간다고 해서 그거 뭔지 알지? 그러면 그거 그 따라가야 된다고는 말인데 아 유행이는 뒤처지지 마라 해야지 여캠 들 다 하니까 나는 그냥 ya.. empieza 또 겨우 모아 가지고 했더니 엄마가 소금을 내야 돼 열받았는데 이렇게 해버렸어. 근데 똑같아 그냥. 일권화질이나 DSLR이나 본소용이야. 맞잖아. 본소용이야 내가. 나지완 보여줘 나지완. 기아타임 건조 4번 타자. 나지완. 나지완 선수. 왜 나 왜 이렇게 용보성 오빠랑 너무 똑같은 거 있어. 나 용보성 오빠랑 똑같은 거 있어. 3년 전부터 이제 나 이거 언제까지 해. 새빙이 끊어봐. 새빙이 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지. 자 구마적. 오미간의 구마적. 니가 구마적이냐. 오미간의 구마적. 나 정말 구마적이야.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너 누구 있었지. 너 누구 있었지. BJ도 있었잖아. BJ? 누군데. 우리 맥킴 형본데. 맥킴 한 번 해. 맥킴 한 번 해. 응. 맥킴 아. 아 여러분들아. 아 여러분들아 이거 아니죠. 아 여러분들아. 아 여러분들아. 근데 뭐 혹시 뭐 코인이나 주식 같은 거 유도해가지고 팔았어요? 난 안했죠.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언니 이거 쩔쩔매요? 나? 난 원래 쩔쩔맨 스타일이야. 난 원래. 아니 원래 쩔쩔맨 스타일이야. 근데 은근히 많이 안해. 응. 맥킴이가 코인하고 어떻게 알았어. 아. 똑똑하네. 은근히. 그거 죄송해요. 그걸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 은근히 위치고 똑똑하네. 에이. 아. 넘어가 넘어가. 한잔해. 위치고. 한잔해. 한잔해. 잘 해보고 오십시오. 제 이상형 월드컵 1위십니다. 이거 앞에 TV가? 어 맞아요. 근데 나는 왜 못생겼어요? 네? 나는 왜 못생겼는데? 어? 안 나오던데? 유명한 사람은 나오나? 아무튼 너가 아까 유명한 사람 처음 봤는데 최고선별에 대해. 잠깐만요. 폴라 나도. 아 그렇지 그렇지. 나도 안 나와요. 안 나오진 않아요. 아프리카 요캠으로 안 나와요?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요. 응. 행복합니다. 하. 와. 여러분들 이렇게 술. 술이 맛있을 수 있나요? 아. 오늘 너무 많이 웃었습니다. 진짜. 너무 행복하다. 이게 행복이지. 아 진짜. 오빠는 이상형 월드컵 누구 나왔어? 누구예요. 선배님. 근데 내가 보기에 선배님은 약간. 내가 보기에. 섹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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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저는 진짜로. 까만 여자도 좋아해요. 응. 저는 진짜. 여자 볼 때 나이도 안 보고. 나이도. 이제 우리 여자끼리. 저는 가슴을 안 봐요. 가슴 안 보고. 저 실제로 제가 만났을 때 나중에. 에이어도 되게 많았어요. 저는 근데. 너무 상관없었어요. 여자 만났을 때 가슴이 아무렇지도 않아. 중요하지 않아. 저는 오로지 그냥. 성향.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말투. 말투가 어떤 말투야? 낙은 나고 좋아해요. 나는. 낙은 나고 좋아해요. 나는. 아니. 덕자님. 난 나무나공이 안해. 덕자님 너무 겁이 있어. 아니. 덕자님. 말투가. 고추지가. 엄마부터 전승되어 와가지고. 너희 애기도중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덕자야 사랑해. 덕자 들어가. 덕자님 봐봐요. 제가 말하는. 나긋나긋에. 정이가 아나운서처럼.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날씨는. 이게 아니에요. 그럼요? 덕자님도 충분히 나긋나긋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나긋나긋은. 엥. 엥. 아 깜짝이야. 데시벨이 갑자기. 말하다. 이런거 있죠. 안녕하세요. 오빠 오늘. 밥. 먹었어요? 이거를 난 못 참아. 갑자기 튀는. 그거를 못 참아. 그게 아니고. 하이톤이어도 괜찮은데. 하이톤이어도 괜찮은데. 나긋나긋. 튀지 않고. 아. 갑자기 막 하면. 다 나가는 스타일이 싫어. 넌. 아무도 부려줄 기억스럽네요. 사실 저도. 처음으로 얘기하는 스토리입니다. 내가 너 싫어하면 안돼요. 내가 좋아하면 안돼.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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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탄. 야. 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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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까 그 대장 김청수라고 내가 영화 봤거든. 네. 거기서 그 철길 그 새로. 그. 인부 닮았다. 지금도. 인부 제와도 좋아. 그. 인부도 잘 살린다. 철길 새로 내던 인부 닮았다. 근데 제가 또 공사랑 이런 제가 또. 아내 맞지만 또. 굉장히 잘해주십니다. 근데 솔직히 아이유 님 있어요. 난 아이유를 알아요 서로. 아이유도 저랑 알고. 진짜. 네. 유튜브에도 있어요. 아이유랑 저랑 통화하고. 저 잘하시겠네. 알죠 알죠 알죠. 아이유. 이제 그 필이 나와요. 선배님. 아아아. 진짜 아프리카에서. 예를 들어서. 선배님 직접 보셨잖아요. 음 근데 나는 나 지금 좀 그 선생님 선생님 저 지금 좀 짜리는 일인데 봐봐요 계속 선배님이라고 하시는데 개그맨이 안 됐는데 왜 선배님이라고 꼬박꼬박 하면서 왜 참이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왜 굳이 덕자 잘 말했다 시선배도 아니면서 덕자 잘 말했어 맞잖아 덕자 덕자 맞잖아 덕자 맞잖아 일방님이잖아 따지고 보면 근데 왜 왜 왜 덕시 너 맞잖아 너 아까 너무 불편하고 아니야 덕자 맞잖아 선생님이도 이거는 이해해 주셔야 하고 덕자 맞잖아 덕자 맞잖아 덕자 맞잖아 왜 자꾸 언니가 이런 식으로 내 말이 오빠 그게 거의 좀 군 오빠 군 오빠 내가 왜 그래야 해 근데 맨 처음에 그거 했어 뭐 했냐면은 선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응 공방을 나갔었을 때 우리가 대금융 연습생을 준비했다는 걸 알고 만수 언니라는 걸 알고 맞아맞아 우리는 선배님들이 이렇게 오니까 우리 무조건 선배님이라고 했어 연습생인들도 불구하고 근데 그랬다가 이제 우리 그만두고 이제 BJ로 들어온 거지 근데 어쨌든 선배님이었잖아 당연하지 선배님 잘나가는 선배님이었잖아 우리는 선배님이 아니지 왜냐면 선배는 후배로 생각을 안 하는데 아직 아직 합격을 해야 내 후배들은 그런 말이 약간 나온 거야 나도 밥이라도 사줄 수 없잖아 그런 말이 나왔어 그래갖고 선배님이 얼마나 불안스러워 분위기가 그럴까봐 그냥 꼭 내 후배들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래갖고 그때부터 우리가 그냥 우리를 이렇게 보다듬어 준 거지 그리고 우리 그때부터 그냥 보면 선배님 선배님 이런 거야 응 응 우리를 향해 주고 싶은 거지 예전에 이제 방송국에 있으면은 공채 선배들이 공채가 아닌 후배들한테 야 공채도 아닌데 우리한테 선배라고 그러냐 뭐 이렇게 하는 야지주는 속된 말로 텃세주고 그런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나도 아프리카에 왔고 얘네도 뭐 돌다 돌다 아프리카 왔는데 우리끼리 무슨 뭐 그런 게 어딨어 근데 난 너무 예쁘니까 얘네들이 선배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삐죽대더라고 야 뭐가 됐던 선배지 아프리카 선배 오빠 그런 분위기나 약간 그게 느껴졌어 내가 응 그게 느껴져가지고 야 그게 뭐 같았어 맞지 맞지 우리가 약간 이렇게 그래서 그날 니네가 나한테 택시비를 얼마나 가져갔냐 근데 선배님 저 이거 지금 할 말 있어요 저 진짜 그날 얘기해 봐라 저 이거 나중에 들었거든요 응 만수원이가 한참 지난 다음에 얘기했어요 응 저는 선배님이 저한테 5만원을 줬거든요 응 5만원 줬지 선배님 아니 아니 저 대리요 양표 우리 개그매보다 어디 살아 대리야 뭐 택시야 그러면 해주는데 잠깐만 내가 너한테 고마워 줄까고 선배님 완전 개그맨 최고 웃김 왜 정확히 말하러 응 선배님 저한테 안 주셨어요 응 그거를 싹 다 만수원이에게 준거야 응 그게 얼마인지 몰랐어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만수원이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응 제 이름이 분명히 예림이에요 아 예림이니까 아 예림아 최훈 선배가 어 구린 선배가 5만원을 주셨다 우리는 개그맨다 우리는 개그맨다 돈 못 벌었잖아 5만원 5만원은 얼마나 큰돈이야 5만원은 얼마나 큰돈이야 그래서 집값 택시기가 얼마나 그게 너무 큰돈이야 그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이런거에요 그래서 만수원이가 응 근데 난 그냥 알아서 갈게 너 이거 써 응 이러면서 다 준거야 나는 그때 생각했죠 만수원이가 평생 갈언니 어떻게 만수원이가 지가 받은 거를 나눠준 느낌인데 응 받은 거를 그대로 나한테 준 느낌 내가 돈이 없는 거라니까 나한테 그대로 그래서 이 년이 진짜 평생 갈게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났어 만수원이가 소리를 풀었어 사실 그때 최근 선배가 50만원을 줬더라 현금으로 50만원을 줬는데 여름이가 순수해가지고 5만원을 한 번 줘봤다 그냥 5만원을 한 번 줘봤다 그냥 현금으로 그냥 줘봤는데 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 하나님을 만난 듯이 너무 감사해 하더라 그래서 아 여기까지만 주면 되겠구나 ㅋㅋㅋㅋ 그래갖고 나는 그거 받고도 난 그 와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어 언니 아직까지 2만원이니까 내가 언니한테 3만원 줄게 언니 언니잖아 나는 이럴 거거든 근데 그 언니는 그 와중에 영재를 했던 거야 그 언니는 그 와중에도 아니 언니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후방을 줬대 50만원을 줬대 근데 5만원이나 줬던 거야 사탄맴만숙 사탄맴만숙 우왕부에 취해가지고 한 10만원 정도까지 기억나는데 얘네들이 어느새 가부터 드립을 쳐요 선배님 술이 취한거야 야 만숙아 어디야 5만원 야름이 5만원 줬대 얘네들이 좀 있다고 어 선배님 저 할말이 있습니다 왜 집에 가는데 그냥 고구 휘발유 놓으면 안됩니까 고구 휘발유다 고구 휘발유다 5만원 좀 있다고 선배님 가는 길에 게일이 안됩니까 어우 선배님 가는 길에 선배님 가는 길에 진짜 제값을 계속 꺼내줘 제값을 계속 꺼내줘 그냥 영종도 드라이브 한 번 하면 안됩니까 그래 영종도 한 번 보고 와라 의심도 없어 그냥 돼 그냥 돼 저 사람이야? 우리 후배 영종도 한 번 봐 가야지 내 후배 봐야지 그랬는데 그게 많은 거 봐야지 그념 못 그념해 아 결국에 근데 1년 뒤 힘들었어 1년 뒤 힘들었어 2년 뒤 힘들었어 내가 그걸 야 가라이 가라이 하 진짜 딱히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진짜 걸려 웃겨요 어 유키하네 만숙언니가 레전드지 재밌다 재밌다 세훈 선배님도 이제 거기 상관없고 상관없고 포구가 아니까 아 돌아그려 와 괜찮으세요? 그럼요 진짜 너로 진짜 감정말로 너무 찬다가 또 막 저 방송 접을게요 막 이러시는데 갑자기 갑자기 언제 모르셨어? 아니야? 뭐야? 내가 오늘 충격인건 얘가 아니야 당신이 너무 충격 당신이 너무 나는 당신이 순수한 사람이잖아 네? 당신 내가 응원했었어 아무도 안했어 맞아요 맞아요 순수한건 맞는데 아 이제 나 악담하겠다 악담이 아니고 야 양버스 했는데 아니요 저는 한국도 그런 느낌으로 가본적이 없는데 아 아니 이거 몇몇 오빠들이 느꼈는데 이거 이게 근데 이게 이거 보통이 아닌데 왜 아니 나는 항상 이렇게 똑같이 살았는데 사람들이 내가 바뀐 줄 알고 응 눈은 원래 이랬는데 근데 나 오늘 또 보시면 난 원래 이랬어 아니거든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진거지 눈 똑같았어요 아니 알겠습니다 난 주인 나 먹었네 먹었어? 아유 그렇지 아유 재밌죠 여러분들 근데 오늘 이 술자리를 감히 얘기할게요 우와 늘었어요 술방인지 아까 2100년 때 2400까지 어머어머 훈고소하임님이 별풍선 170개를 선물했습니다 봐야죠 와 왜 잘되는지 알겠지 와 역시 여러분들 왜 덕자 전성시대가 잘되는지 봐봐 지금 되게 술 취한거 같고 되게 술 끓을거 같고 헛소리하는거 같지만 지금 체크하고 있었어요 나는 아까 왜 체크하나 했거든 그거 체크하는거구나 근데 그거 똑같이 나도 보고 있었어 와 와 배고픈 건습관님이 별풍선 170개를 선물했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잘 되는 이유가 있네 진짜 와 여기서 팝인가봐 어? 여기서 팝인가봐 뭐 너 팝이 아니야? 나 팝이야 이 언니는 아니에요 죄송한데 제가 배비해가지고 아 근데 주영아 내가 한마디만 할게 왜왜 근데 곧 될거같아 왜냐하면 너한테 지금 드립치고 싶었거든 아 그래 회식때 내가 다 데리고 다니면서 왜왜 드립? 문거잖아 아니 따르게 한다는게 아니고 너 못봤지 미안하지마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언니 언니 진짜 나 옆에 한 딸은 알랄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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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알랄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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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 알아들었어 회식 회사를 좀 오래 다닌 인간은 있어 이거 뭐 새치에요 근데 뭐해요 여기는? 아 송대강 스타일이에요 얘가 요즘 대지나 송대강이 빠져더라구요 우리 집 대박자 스타일이나 대지나 간대 그게 빠져가지고 우리 때는 야름아 여드름 옆에 좀 난거 같은데 한 대만 때려봐봐 아니 죄송해요 계속 맞고 아 잠깐만요 때려도 되는데 동영상 찍으면 아니 나중에 어디든 써먹을 수 있으니까 미안해 500개 받고 영상 500개 받고 영상 찍자 기념상 500개 받고 영상 찍자 잘이네 잘이네 아 대사해 장난해 빵빵한다고 눈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기념 그러면 우리 덕자님은 아까 우리가 물어봤는데 이런 남자 못맞는다 아까 우리 야름이한테 물어봤을 때 허세에 있는 남자 센척하는 남자 근데 우리 덕자님은? 그.. 저는 그런 스타일 괜찮은데? 왜냐면 허세 괜찮아요? 그.. 저도 기본적으로 좀 탑재가 되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허세! 센척! 기본적으로? 네 그 사람 이겨먹으려고 할 뿐이지 약간 허세가.. 스웩이 있어요? 난 이 Bea 저는 거의.. 음.. 제가 이만큼 힘이 있으면 이만큼이 있다가 뿐 까거든요 지금 차가 왜.. 오픈가요? 오우! 트럭! 오 뭐 뭐 뭐 먹을게 뭐 뭐 뒤에가 그냥 싹 열려있어 트럭 트럭 그게 너무 신기해 부동산에 트럭 그냥 트럭 아 그냥 놓고 왔구나 그냥 트럭 내 차 앞에 있더라고 그냥 트럭 오픈카잖아요 오픈카게 아니고 트럭 뒤에가 그냥 싹 그냥 트럭 신선 그릇 나 진짜 패러리인줄 알았는데 패러리 내일 하나 물어봐 하나 물어보자 덕자님 만약에 돈이 허락하고 사회적인 이슈가 허락한다면 사고 싶은 차가 있어요 트럭카 너무 부드러워 진짜로 뽀크레인 진짜로 던버트럭 쪽에 벤처있죠 뽀크레인이시거 뽀크레인이시거 에이 진짜로 근데 왜냐면 그런게 있어요 그 운전을 했을때 건락 큰 차는 지나갈 때부터 불을 딱 울리니까 맞아 맞아 옆에 애들이 쫄아요 근데 우리 붕붕이가 쫄아 내 차가 쫄아 붕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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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들이 내 옆에 다가왔을듯 그게 좀 쫄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그럼 트레일러 같은거 타면 좋겠네요 네 근데 그건 내가 운전을 좀 빡센거 같아가지고 오히려 그쵸 그러면은 우리 덕자님은 뭐가 되도록 큰 차 타야겠네 네 나중에 돈 많이 번 지바겐이라든지 모노레일 같은거 모노레일이요? 모노레일이 갑자기 모노레일이 모노레일이 좋았어 모노레일 좋았어 모노레일 재밌다 응응 역시 감성적이고 음악매가 처음이야 음악매가 처음이야 야 이거 어떻게 또 시키냐 치킨을 뭐 내가 했어 오빠가 먹고 시켰어요 시켰어요 여름 한잔 야 여름아 머리 한번 풀어봐 이쁘게 나 진짜 이런걸로 파기받은거야? 저기 뭐가 한까봐 뭐로 파기받은거야? 원래 이런거 안하는데 오빠들이 불러요? 보여줘 한번 보여줘 오빠들이 불러요 어우 깜짝이야 나 불렀어? 음 귀엽죠 어 나 불렀어? 아니요 와 음 좋다 불렀구나 아니 오빠들 많이 네 머리야? 네 오빠들 많이 오빠들 힘났네 만화 캐릭터 같아? 아니요 여주인공 스타일 아니 은하철도 999에 남자 주인공 있잖아 아니 선배님 반 있으면 그냥 한잔하세 더이상 드립칠거 없잖아 아 선배님 지금 오빠들이 난리 났거든 아니 아름아 근데 나는 뻔한 드립을 친게 아니고 이쁘서 진짜 한마리야 어 진짜 이쁘다 아 진짜 이쁘잖아 머리 푸는게 맞잖아 전 잘 모르겠어 진짜 진심으로 오빠 오빠 이거 뭐야 오빠 이거 뭐야 너무 오래 봐서 그런건가? 모르겠어요 정말 재숙이 아니 친하자 너무 오래 봐서 이게 적응이 되는지 암수능 같은거 난 잘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난 모르겠어요 잠깐만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덕자한테는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됩니다 큰일납니다 덕자한테 말하면 잘 모를 수도 있어 덕자한테 말하면 또 큰일납니다 덕자한테 말하면 덕자한테 말하면 덕자한테 말하면 덕자한테 말하면 아니 근데 소주를 못먹는데 맥주는 잘 드시나요? 아 소주 먹기는 하는데 아니 얘가 맥주를 너 최대한 많이 먹는게 얼마까지야? 모르죠 어차피 많이 먹으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근데 항상 그 양평 뭐 강원도에서 먹으니까 집에서 혼자 먹어요 왜냐면 공기가 좋으니까 안취하는 환경이잖아요 응 얘가 맥주를 먹으면 기본 자기가 먹을 것만 여덟 개를 갖고 와요 에휴 그치 그걸 다 먹어요 귀 모자라서 근데 내가 봤을때 강 나와서 먹잖아 새벽 먹으면 취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양재 살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응 얘가 왔어요 양재 왜 살았었어? 양재 살다보니까 살더라구요 언제? 어머 아 저 그때 살 때 선배님 집에서 작년에 아까 떠오르는 선생님이 아 콘나이트 그때도 갔었습니다 선배님 응 그때 보셨는데 그래 끊겼어? 우리가 왜 듣자 좋은지 알겠죠 응 아유 글다니 우리가 왜 듣자 좋아하는지 알겠죠 근데 야가 와가지고 너리애기도중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최구나 니 혼자 묵지 말고 덕자도 술 쪼라 아 아 그거 맞는데 술이 없어요 아껴먹는 중 아 왜 안주는게 아니고 다섯모금 와 우리 형님들도 서운하다 안준다하니까 아니 근데 나는 덕자님 혹시 취했을까봐 맞지 맞지 챙겨주는거지 와 그랬거면 난 서운하다 그래 맞다 이거 내가 처음보고 나름대로 아 아 아따라 저건 아니지 내가 아따라 걸렸기다리 그래 얘기하면 소름나다 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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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소리다 내 소리 진구야 몰랐다 진구야 진구면 앉아있는거 해야 되지 소메잉 인가 진구야 니 팬들이 내가 내 덕자님 나 하나만 팩트로 얘기할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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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먹더라도 하나만 얘기할게 나는 진짜 니와 오늘 해서 너무 좋다 흔 고소하임님이 별풍선 백일흥계를 선물했습니다 와 너무 다행이에요 나 진짜 나는 진짜 얘가 이미지적으로 순수해서 인기만으로 나왔다 아니네 얘 재밌네 방송자랑 똑똑하네 욕룡수트님이 별풍선 백일흥계를 선물했습니다 뭐야 대박사건 오늘 또 우리 회장님이다 알지 스테이님 감사합니다 저도 빨베라 할 줄 알아요 빨베라 저 떡볶은 저도 빨베라 좋아하니까 제 방도 한 번 들려보셔요 제가 빨베라 해볼게요 F자님 해사님 쌩님 한 번 제 방 들려보세요 약간 밤밤 밤밤 반대밤 알iliśmy 방송 몇 년 안에도 이렇게 드립 치는데 무슨 상처를 만나면 되지 주연이가 아픈 식이야 아 정말요? 주연이가 뭔데 이거? 아 그거 장난친건데 회장님 우리 방에 오지 마세요 아니 밤밤다 밤밤다 내 거 먹어 주연이 내 거 어디 가면 돼? 너 왜 이렇게 잘 먹으면 돼? 주연이는 좀 챙겨주고 아 좋다 얘들아 얘들아 그리고 아침에 너네가 몇 시에 자든 지금 아홉시잖아 웬만하면 나는 여섯시에 일어나길 바래 내가 오늘 여섯시에 일어났거든 전달에 근데 뭐야? 어떻게 여섯시 아니 잠시만 아홉시인데 왜 여섯시에 일어나? 뭔 소리야? 그냥 이야기 계속 자고 새벽 4시에 한번 바닷가를 봐 오징어 매듭이 아니 지금 자고 싶다는 말을 돌려놔거 아닌가? 여섯시에 일어나야되니까 지금 졸리다 기억이 안되시다는 걸 지금 돌려봐 그럼 내가 근데 지금 열 시야 이제 아니 지금이 열두시도 안 넘었는데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시는거 머리가 아침 엿새서 오지 아니 머리가 하얗게 새셨어 그게 아니고 아픈나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역시라도 조금 일어날 일이 있다면 그 새벽에 그걸 좀 만끽하고 올라가시라 저 너무 좋았거든요 이왕표씨 한잔 하시죠 그러면 내가 내일 8시나 9시 사이에 방송 켤테니까 최군이 메인모델 인정? 아니요 저는 저는 샘이 데리브러스 가고싶은데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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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죠 저는 가고싶은데 왜 또 가고싶어요? 네? 저는 가도 돼요? 네 끝까지는 함께 하긴 할건데 그치 잠자리를 내어봤을때는 별로 잠을 푹 못자니까 다음 방송을 위해서라면 그럼 맞지 집에서 좀 푹 짜는게 낫죠 응 근데 뭐 그렇게 가리나는건 아니고 어차피 여기서 자고 내일 아무것도 안않고 내일 집가고싶다 이거죠 응 편하다 죄송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방송은 너무 즐겁지 않니? 대신 지금 당장은 즐길거에요 백산 언더밭 대장님이 별풍선 170개를 선물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초의 절차는 뭐에요? 최군계입니다 최군계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여기 방이 조홍이다 여기 저한테 여자분들이 많아요 남자분들이 많아요 하우 하우 아 이것도 덕자님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잠깐만요. 여러분들 혹시 덕자님이 자막선 처음이니까 팬가이 포함해서 별풍선 짝대기 쇼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 2 1 무릎에 나오는 거 아니야? 난 무릎에 이거 일단 사랑해요 이거 고 이게 뭐냐면 채팅보다 노란색이 더 많게 만드는 거 같아요. 이렇게 해볼게요. 봤냐 주영아 저 봐라. 어머 뭐야 오빠. 저 봤지. 뭐야? 모바일로 봤을 때 채팅이 안 보이는데. 채팅이 안 보이는데? 우리 덕자님이 우리 쿤펜을 모르신다 얘들아. 어머. 우리가 입은 닫고 쿵은 쏜다 알지? 말쓰고 가십쇼. 저도 잘 봐주십쇼. 오비들 다 얄음이. 오비들 다 얄음이. 아니지. 아니지. 어머 무슨 일이야 이게. 취향이 안 보이는데. 1 2 3 여기까지. 와. 뭐가 이거? 앉아도 되니까. 앉아도 되니까? 그러면은 하임님이 별풍선 별개를 선물했습니다. 양심 없는 금발돼지 습기야. 숙명이라도 틀고 시켜라. 죄송합니다. 아 칠데레 스타일인가 보다. 네 앉았어요. 칠데레. 왜냐면 칠데레. 되게 욕하면서 쏘신다. 안되세요. 이게 뭐냐면은. 충격 먹었어. 우리 시청자도 오래되가지고. 저 오줌마려워요. 충격 먹었어. 왼쪽에 가면은 좌병이 있습니다. 그. 아 막. 아 그냥. 저 복불자 스타일로 드릴게요. 그러면은 음악을. 괜찮아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근데 여기. 여기. 아 여기. 아 회사 여기네. 아 이거 잠깐만. 넓은데. 잠깐만요. 화장실 여기면은. 6층을 갈게요. 아니 여기가 가. 우리가 이쪽. 아 그럼 잠깐만. 아니요. 아 잠깐만 여기. 여기. 아냐. 아니. 아니. 남겨와. 여기에 내. DNA를 남기고 싶지 않아? 그렇지. 갔다 오세요. 네.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내가 고구마 하나 틀게. 갔다 왔어. 내가 고구마 하나 틀게 오빠. 되게 좋은 노래거든? 어. 어. 연맹이가 좀 불편하지. 오빠. 들어갔네. 얘기 알고 있네? 다 왔어. 타이밍 아는 오빠. 설렌다. 너무. 솔직히 말하면. 진짜. 뭘 솔직히. 뭘요? 솔직히 말 안 하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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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잠깐만 누구시지? 솔직히 복잡한. 심장이 들었겠네.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나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봐. 그렇겠죠. 지금에서 말합니다. 그러게요. 네. 이거. 시켜드십시오. 순발로. 신나하셨습니다. 그치. 특히. 손. 손가락 좀. 보여주세요. 네? 손가락이요. 아니 양념이 너무 많이 묻었는데. 그래도. 그 손가락이. 조금. 털어냈거든요. 양념이 조금. 전나 귀엽네. 또 아픕니다. 왜 이렇게 잘하냐 방송. 안다. 하지만 양념이 조금 무더지만 방금이 털어냈습니다. 뭐 왜 이렇게 쉬었어. 훈고소하임님이 별풍선 165개를 선물했습니다. 누나 죄송해요.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집에 보내주세요. 몇 개 졌어 이 시키야. 고소하임. 일로와. 좀만 더 써 이 시키야. 봐봐 뽀뽀. 뽀뽀. 뽀뽀해줘. 뽀뽀. 뽀뽀. 도움맨. 뜨거워. 우리 공간에 concise 음 ч 자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장수하자 걸렸습니다 지금 걸렸습니다 장수하자 아 아닙니다 아크레오 포라가 싸 고인품 고인품 얄호 봐 수경 응 오케이 이쪽이요? 응 모두만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습니까? 이나시에 마세 꼬리하또 다리가 조져버리세요 먼저皆さん 아 오늘은 소주 야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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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애레 쇼베 야구자 하지마 아 아버지벌라 iren 무슨 뭐야 무슨 나 텐뿌라 오 오 그게 무슨 아니ですか? 어디서 놀았다니? 덴푸라요 덴푸라요 이온복 여기 여기는 야쿠자의 여자친구가 여기 진짜 야쿠자사람 아 맞다니 제가 한국어로도 그려도 될까요? 오오 왔다니 뭐? 저봐 요인호 요인호자 요인호자 요행도 하는 사람도 요행도 하는 사람도 오 그만해 그만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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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네 독자수 써서 팁 이런 우리 수 사람 2개 끼어들지 말자 아니 뭐 이렇게 어울리는거가 뭐고있지라니 이제 독도의 날 특집에 어울리는 언어다 독도의 날 특집에 어울리는 끼어들지 말자 독도의 날 특집인데 우리가 독도의 날 특집은 그거고 오늘 우리랑 다른거지 뭐 이거네지 뭐지 미원신형은 개인 방송 아이가 개인 방송을 내가 하는건데 뭐이가 맞지 사투리 해봐라 그러면 내가 한마디 해볼게 오빠야 어이 내가 이거를 제시했을 때 못먹는 사람 볼게 응 예를 들어서 서울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술을 다 먹는거야 네 갈게 네 각자 술 채워 독자술 왜 계속 잔이 없어져 저 다 그냥 다 조졌어요 다 버렸지 아뇨아뇨 다 버렸지 독자좋아 어이구 원샷 하세요 원샷? 원샷 원샷 뭐요 아직 안먹은겨 아직도 안먹었어 그냥 왜그러는겨 분위기가 그런지 같잖아 그래서 그런겨 다같이 먹을 분위기면 내가 벌써 먹어버렸지 알았어 좀 이따 해 알았쇼 왔다 그럼 나 거시기하다잉 나 먼저 얘기하지 니가 먼저 왜 얘기하냐 거짓말 미치고 나 먼저 얘기해가지고 뭐요 입을 배워가지고 너 지금 무슨 사람이야 어디서 왔다 갔다 나 우리도 나가서 천천히 이제 있어 야가 될 거 왔어 나 있어 뭐요 이거 색채대라 니 보고 엄마 잘해라 뭘 잘해야 되는데 뭔데 뭔데 얘 왜 드세요 네? 나 선생님 뭐 잘했어요 됐으네요 너무 얼른 게임이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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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언어를 대면 받아치면 된다고 자연스럽게 한번 더 갈게요 응 땅금만 여보세요 또라이를 내고 왔어 응 이 동물에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게 흘리네 하이 내래 그 전부터 저희 북조선에 부터 남조선으로 올 때까지 정말 많은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기르디 하지만 이 맥주를 먹는 순간까지 정말 고생했어 고생했어 공화국에 대동강 맥주를 먹는 순간 우리 모두 종일이야 김일성이 거의 다 잘하고 김일성 장군님은 돌아가셨으니까 응급하지 말고 위대하신 현재 장군님을 잔여하게 하네 야라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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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넘어가겠어 언제 오 진짜 잘한다 I feel today It's good What can I do 탈락 마시세요 발음이 진짜 싹굴이 영어로 가면 안 될텐데 야 경재야 너 영어 다른 사람 한국에서는 원탈인데 경재야 너 영어 다른 사람 전화 있냐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전화 야 영어 잘하는 사람 지금 통화로 들려줘 그냥 아니 이건 아니지 죄송합니다 내가 아무리 들어갔는데 이거는 너무 정말 잘하고 싶어 아 정말 안 돼 정말 실력이 안 되니까 왓겐하니 기리두 우리 공화국 말투는 괜찮하디 공화국에서는 내리 인민종화국이요 난리가 나섰으래 백산 언더바 대장님이 별풍선 백일자를 선물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아니 백산대장님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림민 공작금을 주셨으니까 다들 한잔하자 아니 여름 왜 와요 조용하자 야 우리 주리도 아니지요 본집에서 이렇게 쏘는거지요 너무 행복합니다 맛을 깨어먹겠습니다 숙청하라우 널 노끼는거지만 우리 동무는 오바시러워 오바시러 온 거를 떠나서 내 동무들이 있는데 그 놈은 고군분투하는거지 이렇지요 내 마음을 누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오 좀 알아라 새끼야 욕이 나오네 욕이 나오네 욕이 질러 나옵니다 북한도 왜 이렇게 욕이 나오는거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다같이 마셔야되는 다입니다 맞죠 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받은 죽겠어요 언니 진짜 미안해요 싹 뚫리는 그렇게 말하는게 두번 죽이는 거라요 모른척하고 지나가면 되는거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동무는 더 두번 죽는게디요 이러면서 배워가라고 하는거지 배울게 웃기했어요 못배웠으니까 공채도 안되네지 아니 근데 그거를 굳이 세번 짚고 네번 짚어버리는데 짚고 세번 짚고 그러지마요 근데 거기다가 당신이 자소리를 짚어버리니까 존나게 힘듭니다 이게 지금 뭔가 죽이게임인가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그거 가지고 나왔죠 지금 서운하는기가 내가 수태 동물을 챙겨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기야 오히려 사람들이 동물을 챙기지 못할 시에 내가 동물을 무시하는 바람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거니까네 그렇게 많이 민망해서 말아 알았으 내내의 동물 조만간에 기별이 갈 것입니다 오랜만에 자본주의식 필요한전 하자야되 자본주의식대로 하자고 하고 왜 자기 혼자 모으셨을 때랩니까 그것은 자기 혼자 빠져나겠다는거 아닙니까 자본주의식대로 하자면은 남조선식 내내의 한정식 별풍을 달라고 대놓고 말하겠슴다 지금까지 우리가 입을 통계 어디까지인데 아직까지도 별풍을 안정냈까 이거 말이 안되죠 목소리가 다 쉬었는데 이거 아니지요 동무 왜 민간자문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깐 목소리를 좀 놔두게요 그건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존선 덕자덕무도 처음 보기도 했고 우리가 어쨌든 제3공화국에 맞추는 인플루언서들 접속작자로 이어 덕자전성시대를 출방해 와 진짜 나 진짜 대박 뭔가 연극 보는 느낌이었어요 저희는 늘 연극입니다 갈가리 패밀리 같은 다음 할까요? 한일커프할게요 일본 남자? 한국 여자? 일본 남자인데 한국말 배우는 일부 여름상 이거면 이거면 안 볼래요 여름상 못하게시던맛이 나요 우천서 내 눈에는 예쁘다고 생각했는데도 우리 여름상 내 여자친구를 지나가는 남자빗다보면서 X같이 생겼다르 흐흐흫 실례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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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만노! 정말! 정말! 요즘에 영업이 안다요! 아 진짜 거품이 안건데! 아! 아이스테로요! 고렛사! 고렛사!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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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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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자길뚜! 아유팔! 다고그러!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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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고고는 또 생그룹 마스카라! 난 그냥 그 말이 그래! 나는 괜찮은데 또 강고구는 내 친구들은 왜 이렇게 X같은 여자랑 사귀냐고 뭐라뭐라치 하는데 이게...이게 문화 차이겠지요? 오오우! 진짜 나 아니네! 누가 하라고! 이거 진짜 merk하네! 내가 본 지앨부터 나가는데 누가 치밀해? 내가 그 동안 말 못했다요! 지금까지 숨겼다요! 지금까지 숨겼다요! 지금까지 숨겼다요! 이제 숨겼다요! 이제 숨겼다요! 죄송합니다! 아직 숨겼다요! 네! 너의 왓꽃은 모르겠는데 내가 왓꽃을 먹고 잠겼다요! 네 왓꽃은 왜 갑자기 염색을 씹으러 썼는가? 염색을 닦고 마신 거고 진짜! 그 과정을 부잘져보려고 날 씹을까요? 진짜 까부러시게 놀랬다요! 아... 이런 사람...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눈빛이 느끼하다요! 여기! 원래는 돌아가요! 깜짝 놀랬어요! 실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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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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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쌸쌸쌸쌸쌸쌸쌸 이렇게 자기 자아가 돌아온거야? 질충체로 speeches 쌀쌀쌀쌀쌜쌀쌀! 뽀뽀는 상 heures... 섬쩜 섬쩍 쌍쌍쌍쌍 Econom Receipt 여해 주먹을 맞을래 아이 연... reekes correspondent 알았어! 알았어 needs 분 ties가 그런지 설명 wam 이따가어 Honda 다 마셨다 구랑 와 진짜 언니 갈면 깊었어요 와 진짜 여기서 보니까 더 웃겨요 최고의 갈면이니까 없어? 아니 없어 또 갈려야 이거 서로 짠 거예요? 왜? 안 짠 방금 그냥 갑자기 글 짝점으로? 없지 그럼 근데 그거 어떻게 그냥 서로 눈만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보고 하는 거 와 그냥 서로 둘 다 술 가려고 애들을 모르는 거예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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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은 루미가 다 한 거지 난 한 거 없어 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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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근 근데 처음에 이게 분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맞습니다 언니가 진짜 잘 만들어주고 따라갔다요 따라갔다요 오 진짜 따라갔다요 좋아 언니 중국도 돼요? 한번 해봐요 오늘 중국 한번 해보자고요 중국이 돼요? 원하는 상하도 던져줘요 나 이제 술 먹었어 술 먹었으니까 이게 애매할텐데 쿤 고소하이님이 별풍선 100일 흔기를 선물했습니다 ㅋ 여기 MVP도 100만원 올최군 합방권 선택이냐 ㅋ 펜션 2천맨 난 합방 많이 하는 사람들 내가 100만원 주거든 진짜요? 아니 합방에 다 재밌는 사람들 100만원 아하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아 그러게 너 오늘 너무 슬픔에 안 털렸다 너 ㅋ 난 시간 아 난 시간 난 시간 나 뼈릇대 시간에 ㅋ ㅋ ㅋ 난다고래 난다 아이가 이거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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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잠깐만 ㅋ 난다고래 이거는 난다고래 누가 봤는데 일본어잖아요 ㅋ 흰성고래 ㅋ 한국의 고래가 나타나 ㅋ 난다 난다 ㅋ ㅋ ㅋ 흰성고래 ㅋ ㅋ ㅋ 100만원 돼 지금 100만원 돼 지금 100만원 돼 지금 100만원 안 돼 100만원 안 돼 100만원 안 돼 ㅋ 나 주는 줄 알고 안줘? 100만원 안 돼 ㅋ ㅋ ㅋ 100만원 안 줘 그럼 서리 100만원 지금 아니야 100만원 지금 아니야 너 갑자기 왜 뛰쳐나와 너 왜 갑자기 뛰쳐나와 아니 100만원에 갑자기 뛰쳐나오네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 한잔 하시죠 아 박덕자 이거 라이벌이네 이거 아 박덕자 갑자기 뛰쳐나와 나 주는 줄 알고 아 슈트님이 별풍선 100일 흥개를 선물했습니다 쿤 고소하임 님이 별풍선 100일 흥개를 선물했습니다 용용 슈트님이 별풍선 100일 흥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재밌게 보나 보다 아 알지 아 주영 슈트님 팬 분들이 너 챙기라 옹영수 님이 별풍선 백악 week 를 선물했습니다 어느새 우리 회장님이야 백산 언더바 대장님이 별풍선 백예를 선물했습니다. 백만 원 같은 백예를 선물해 주신다 진짜로. 뭐네 이거? 뭐네 이거 이거? 우리 팬분들은 쏘지 마세요. 나한테 쏘세요. 내가 몸으로 뛸게. 풍아, 아껴. 나한테 막 쏴. 내가, 내가 지금, 지금 내가 온몸을 이용해서 우기고 있어. 저쪽도 쏘지 마, 알았지? 오줌 소리 왜 이래? 내가 끝까지 젖도 쏘지 마. 아픈 거 아니야? 뭐야? 에드블룬 정도는 백만증도는 가능하지만, 추천도 가능하지만 풍할게요. 내가 어떻게든. 나 봤어. 그래서 가면서 배워버렸어. 품삭. 품앗이 하고 갈게. 아껴 쎄 뭐야? 아파. 내가 울어. 이게 왜 남자들이 자존심해? 그런가 봐. 소리가 원래 자존심인 거야? 소리가 억세해. 이게 이게. 백산 언더바 대장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덕장님 죄송합니다. 너큐브 팬입니다. 어화동동 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우리 현 원래 철의 편집에 들어갑니다. 추리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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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어머. 아까운데. 음. 많이 흘린다. 아니. 많이 젖어가지고. 솔직히. 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오빠. 누구한테 물어보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돌아가면. 근데 이거 만약에 구락치면 그 젖을 퍼부어야 해요. 그 상황에서. 젖을 퍼붓고 이거 싹 다 마셔야지. 그러니까 내일 바로 똥 7번 싸고. 그리고 똥을 아무리 닦아도 안 닦여서 똥까지 피나는. 그 정도의 젖. 그러니까 똥은 휴지를 얹어 닦았어. 근데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계속 7번까지 닦았는데 이제 똥까지 피가 나는. 자는데도. 그러니까. 그. 힘든 일을 겪어. 무조건 뻥치지 마. 오케이. 최악의 순간이야. 최악의 순간. 근데 그게 하루에 다섯 번 있어요. 조건소. 나중에 이제 저녁때되면 이제 뭐. 말도 괜찮지. 못됐다. 아 치즈. 쿤 고소하이 님이 별풍선 33개를 선물했습니다. 병염담. 이제 똥구멍에 헐어버린 수준이 있네. 오케이. 그래. 야르비부터 가봐. 최악의. 저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인생을 걸어야지. 술 먹었으니까. 인생을 걸으세요. 인생. 똥구멍 닥쳐줘. 독자 집중해. 솔직히 나니? 소매를 쌀 때. 일부러 들리게 싹다. 일부러 들리게. 음. 나 이만큼이 남자다. 하고 싹다. 예수 홀로. 깨. 아이. 참. 너. 너. 왜. 왜. 내 지목 질문이야. 아. 질문이 다 일로 가서. 아. 질문이 다 이렇게 세 명에서 들어와서. 너도. 그리고 선배님이 나중에 지목하면서. 오케이 오케이. 떡자. 예스. 응. 전 일부러 들리게. 아냐아냐. 너. 너. 다른 질문이야. 너 이해 못했지 지금. 이 게임 먼저. 아니요. 제시 게임. 나 물어보면 돼. 오케이 오케이. 궁금한 거. 아. 오케이 오케이. 나는. 오늘. 빨간색 팬티를 입었다. 예스.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 아. 다시 할게요. 한 번 봐주시면 안 돼요? 응. 맞아요. 선명 게임이랑 좀. 살짝 아리까리한 느낌이 있어서. 진실 게임은 뭐였지? 물어보는 거 궁금한 거. 이런 식이면 잠깐만. 나도. 준비한 거 있어. 선명 게임인 줄 알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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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저도. 무지성이면 저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 가시죠. 어. 라스트 거. 라스트 거. 어. 귀여워. 섰어. 저도 이거는. 저도 더 이상은 가만히. 아. 못 찾겠습니다. 저도 진짜로. 가시죠. 오케이. 네. 가시죠. 뭔 터크인지 모르겠지만. 아이. 진짜 가시죠. 어이. 꽃게. 이번에 알 많이 나왔나? 가시죠. 나 성게야.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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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가만히 하겠습니다. 에잇. 빨리 한번 해봐. 어. 서로 웃기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사가 물어봐. 페라메 시나모님이 별풍선 열개를 선물했습니다. 네 명 중에 제일 웃긴 사람 뽑는 컨텐츠임. 에잇. 에잇. 너가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봐. 선배님. 없으면 그냥 마셔야 돼요? 아. 없으면. 그러니까 미역 없어. 에잇. 아. 아니. 미역 고. 아니. 아니요. 너희 그럼 방송을 어떻게 하냐? 제가 대충 하죠. 아. 덕장님. 오늘은 일어나서 뭐 해야겠다고 생각해? 컨텐츠. 아. 일단 돈을 싸고. 그리고. 그리고. 밥을 먹고. 어. 공지를 쓰고. 어. 이제. 한 10분 전에. 와. 오늘 개망했네. 니 뭐하냐? 이러고 일단 펴요. 자기도 꺼내지 고민을 하죠. 네. 하지만 미리 준비하는 건 전혀 한 게 없어요. 리카큐 님이 별풍선 517개를 선물했습니다. 리카큐 님이 106,528번째로 팬클럽이 부셨습니다. 지금이야. 아 이건 세스를 춰야 되는 신의 계신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야 멈춰. 고맙습니다. 누구 셔? 누구 셔요? 영어 씨인데? 아니 아이디랑 닉네임도 똑같고 L.E.K.C. 우리 방에 왔던 사람들이. 말도 안 하셔가지고. 용혁 스튜 님이 별풍선 517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스튜 님 팬클럽으로 오신 거구나. 아 뭔데? 이기노스 님이 왜 이렇게 좋은다니. 근데 나도 노래 들었을 때 진짜. 근데 원래 그 오늘 그 회식 자리를 갔는데 원래 최구 님이 아무데데나 랩을 안 하신데요. 노래 안 하신데요. 근데 이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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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2시간 동안 멋지게 했잖아. 근데 마무리 때 내가 노래를 하면 너무 나한테 주목되잖아. 내가 너무 잘하니까. 제가 노래를 야 너 약간 쿨선배한테 말이구나. 안 했어. 아 왜 빨리. 야 지훈아. 왜? 이게 뭔지 알아요? 보적표. 안 했어. 안 했어. 그 방금 채구님이랑 먼저 뽀뽀해가지고 스토어하는 거였지? 진짜 여자들의 대개는 무서워. 아니 주연아. 가자. 가죠 가죠. 아니 주연아 너가 말을 들으면 나한테 먼저 말을 해. 아니 근데 여기서 내 꼰대가 나오는 건가요? 꼰대 해도 돼? 응. 아니요. 하지만 꼰대는 꼰대 안 됩니다. 먹어먹어먹어먹어.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고르세요. 주연이 오늘 뭘 몰라요? 머리 잡고 싸우겠어요. 둘 다 둘 다 키스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대. 리카큐님이 별풍선 33개를 선물했습니다. 유튜브에서만 보다가 왔어요. 덕자 씨, 야루미 씨 있어서. 아아 우리 유튜브로 보셨는구나. 아이고. 나도 유튜브로 오는 형님들이 많아. 근데 유튜브로 형님들이 꼭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해주시네요. 맞아요 맞아요. 유튜브로. 오랜 시간 동안 봤고 당신들 보고 한 번은 가려고 했는데 맞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주연아 뽀뽀했다니까? 야. 아 뽀뽀. 아니 비밀인데. 다행. 뽀뽀. 뽀뽀. 무슨 점이야. 별개를 선물했습니다. 역시 야루미가 철제할 줄 알고 딱 할 때 한답. 야루미가 분위기 잘 살리네. 근데 또 알바 하시네. 좀 더, 좀 더 크게 싸줄래? 언니가 나중에 꽂혀줄게요. 좀만 더 크게 싸봐요. 언니가 나중에 꽂혀줄게요. 뽀뽀라는 정의가 뭐냐? 뽀뽀가 의미가 있냐? 뽀뽀가 의미가 있지? 3,333. 아 지금 의미가 있지 않나? 아니 나 아까. 고소하임님이 별풍선 511개를 선물했습니다. 유튜브 보고 왔어요. 최근 최만철, 최만철, 최만. 있어서. 아 맞습니다. 최만철 진짜. 너무 재밌어. 최만철 근데 너무 재밌어. 나도 나도 나도. 최만철. 나도 나 게임 좋아해. 에잇! 에잇!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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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 뭐야? 덕재야 가려. 덕재야 가려. 아니야. 볼 것도 없어. 그래서 안 가려는데. 어떤 걸 뭐라고 얘기해. 아니 최만철 씨 오셨습니까? 이게 남자들은 이거 보면 좋아하거든. 아 최만철 씨 오셨습니까? 아니 여자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그래도 이게 여자들만 벗으란 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남녀평등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형님. 아유 감사합니다. 채팅창 여기 맞네요. 리카 큐 님이 별풍선 17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만 벗어요 큐. 그래.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팬분들이 진짜 좀. 아니 직접 주시네. 직접 주시네 진짜. 우리 포니 소중하다고. 응 지켜주시네. 저 직행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약간이. 그 그 MVP가 뭐예요? 네? MVP. MVP가 뭐예요? MVP? 그게 뭐야? 죄송합니다. 아 나는 MVP가 뭐예요? MVP가 뭐예요? 이렇게 너무 좋고. UFC was born already in this place. 이게 나왔나봐? 뒤에 거는 옷이 몰라 보지 MVP가 나와주셨대 MBTI 이랬는데 뭐 어떤 거 나왔어? 그게 뭐야? 1FP요? 1FP는 뭐야 되게 너무 좋아하는 애들 근데 이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화제를 빠르게 넘겨서 다른 재료는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로 우와 방송 잘한다 딱 보면 재미없어 보이잖아요 나는 덕자리 몰랐어 방송을 볼 때 덕자리 내가 힐링 방송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당신이 힐링하려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거 너무 멋있다 와 아마 와 아마니까 멋있네 아니 뭐? 그 팩폭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응 근데 나는 오늘 매력을 너무 느꼈어 너무 매력이잖아 나 앞으로 더 자주 보고 팬 댔게 팬 댔어요 지금 아 정말요? 저는 그동안 계속 자주 봤는데 네 저도 자주 봤어요 격자는 정말 재미있게 팩폭을 해가지고 팩 될 수밖에 없는데 매력을 가진 진짜로 주자 너무 잘했어 응 우리 야룸이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맙고 아니다 선배님 저 안 챙기시냈는데 왜 갑자기 우리 야룸이 챙겨주셔서 오늘부터 챙길게 나 진짜 너무 웃겨 나는 만숙이가 더 웃긴 줄 알았거든 아니 왜 그전부터 나 오늘 확실해 니가 더 웃기다 아니 니가 더 웃기고 내가 더 안 웃기고 아니 알겠습니다 소비 괜찮으십니까 소비 괜찮으십니까 소비 괜찮으십니까 에헤 에헤 근데 솔직히 이 언니는 챙기기보다는 이 언니 황급히 주워가는 그 야 돌멩이를 주워가 있어 빨리 어머 야룸이 언니가 여기 나와서 황급히 주워가는 진짜 돌멩이를 주워가 있어 굉장히 이 언니는 그 챙기 내가 이 언니를 야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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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챙기다 이게 아니고 황급히 그 쌤쳐가는 세비는 그러면 그 한 번 해도 돼? 상환할게 어 좋아요 야룸이 자리 바꿔 응 근데 저 아니 근데 선생님 그 선생님이 여기 1등이신 거 같으니까 어 1등이야 야 야 정체 1등이야 제 제 신변은 그럼요 네 제 신변 지켜주시는 건가요? 뭐냐면 조선 최고의 기생 음 나 왔다 다시 나 집 있으면 안 돼 지금 갔습니다 아니 그 규칙을 얘기해 주세요 뭐냐면 어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오실래? 화장실 화장실 시각을 파는다 아 그럼 오케이 엄마 언니 거기 화장실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긴 한데 여러분 안 보으면 돼 안 보으면 돼 아 야 괜찮아 야 뭔 상황이야 뭐래 야 내 핸드 보고 있어 노래 틀면 돼 뭐 여기 써야 돼 욕조에서 써야 돼? 아니 아니 욕조 안쪽으로 가 욕조는 항의해야 욕조에서 싸는 안쪽으로 갑니다 안쪽으로 나 그래서 그냥 언니 여기 갔어요 응 육 빼고 육 빼고 한 번 같이 여기 써야 돼 여기 써야 돼 이게 왜? 문제야? 야 야 그게 왜? 뭐가 문제야? 아니야 어이씨 이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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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줌 오줌 싸니 일로 와봐 오줌 싸니 그 그 그 올 크리스탈 베리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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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쿤티비 나오면 아우 감사합니다 아 여기 팬분들 좀 좀 그 뭐지 맨 맨 매너 좋으신 것 같은 그 뭐지? 앞을 잘 안 오시고 아이고 아이고 쏘리 좀 좀 늙으시고 오수하임님이 별풍선 백일흥개를 선물했습니다 우린 최군만 괴롭혀 아 아 그러니까 좀 매너는 것도 좋으시고 좀 아저씨 느낌이 나시고 근데 살짝 하여저씨 그런 느낌이신데 진짜 진짜 완전 매너 좋으시고 진짜 팬분들이 다 진짜 좋으셔가지고 아니 저희 형님들도 오늘도 나이가 좀 많으시거든요 근데 되게 그 우지 막 말 예쁘게 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점 사천 사 님이 별풍선 열 개를 선물했습니다 매너 좋으면 가지실래요 쿤고소하임 님이 별풍선 열 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만 때리세요 저희가 나이를 일부러 먹은 것 아니에요 리카퓨 님이 별풍선 17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이고 170개 또 감사합니다 아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그 살다 보니까 묵은 걸 누굴 뜻하겠으니까 세월을 원망해야지 선생님이 늙은 건 그냥 슬퍼 사실 괜찮아요 하이저씨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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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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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요? 응 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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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요 왜요 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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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실패 까만 나도 연애하고 싶어 아 근데 원래 그 인간은 끼리끼리라고 그 못하는 애들끼리 모이는 그런 느낌이 오늘 강하게 느껴져서 그 있죠 아니요 딱 지금 그 로저의 모임이랄까 그니까 딱 봐도 딱 뭔가 그 단점이 한 명씩 다 있는데 나는 이거를 그럼 나는 로저고 나와 같은 로전도 그냥 아니요 저는 이 언니도 그렇고 이 언니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가 왜 우리가 서로 왜 연인이 없는지 나는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이걸 얘기하면 그냥 조직구 같아서 그냥 나 왜 연인이 없는거 같아 아니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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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나는 악구 같아 나는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데 얘기 안 해주셨어요? 저는 제가 없는 이유 알거든요 뭔데요 더럽고 그리고 그리고 너무 지밖길 모르고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어요 자기야 자기야 다 해놓고 구워 이거 빨리 안냐놔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무지성톡트 던져놓고 똥 니가 닦아라 알았어 닦아라 잠깐만 언니 내가 응 눈치가 개 없는데 응 집에 가자 응 응 이거 눈치가 없는건가 응 응 그럼 안 갈게요 죄송해요 이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덕자 덕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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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호텔을 내가 계산했어요 오늘 응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어? 왜 여기 계산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했어 근데 오늘 호텔님이 나 돈 없다고 내 카드로 했는데 내 카드번호 줬는데 대리운전이겠지 내가 계산하고 그래 오빠 영재하는거 나한테 그래 야 물론 덕자님 불편하면 가도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둘이 잘다라고 누구랑 나라도 얄음이야? 자기 자기 하니까 아 아 그래가지고 저기요 너게 이럴 때 순진한 척 안해? 아니요 순진한게 아니고 정말 진짜로 덕자님 연결시켜줄 사람들은 무조건 연결시켜줘서 꽉 미니스타 아니 나 정말이에요 다 볼 수 있어요 내 짬지도 볼 수 있어요 가슴과 그리고 팔꿈치 그럼 나중에 걸고 베드랑이까지 내 관절 다 볼 수 있어 아니 나 진짜 다 볼 수 있어 아니 나 너무 억울해 난 정말 둘이 아 둘이 둘이 둘이서 왜 문 안 열어 둘이 둘이 자기 한번 한거고 맞잖아 언니가 걸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근데 너는 억울하잖아 난 둘이 진짜 아무데나 내가 눈치가 좋게 짬지를 걸기가 없어 뭐가 나는 눈치 좋으려고 얘기를 그만해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런 말을 어디 가서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언니가 정기우라고 할게 정기우라고 할게 언니는 눈치가 없었단거니 난 둘이 좋은 사연인줄 알았지 왜냐면 밀리? 맞아요 아니 자꾸 귀가 짧아하고 막 그러니깐 근데 왜 아닌걸 알았어요? 너는 눈치가 없잖아 너는 눈치가 없잖아 너는 눈치가 없잖아 놀래가지고 구워요 빰빰빰 빰빰빰 아 빰빰빰구나 빰빰빰 아 빰빰빰 첸첸님이 별풍선 열개를 선물했습니다 분위기 넘어가자 덕자야 아이고 아 비밀이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잘못했던거야 괜찮지 난 두림이야 난 두림이야 난 두림이야 네가 지금 잘못 싶었어 두림이야 아 나도 두림이야 아 두림이야 나도 두림이야 아 몰랐어 난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지 서로 그리고 갑자기 나랑 둘이 있는데 갑자기 외롭다고 하길래 아 이거는 대박이다 아 이거는 무조건 저 언니로 와 무조건 오늘 나 이해해달라는 사랑이 큐핀 뜨구나 아 두림이야 각자가 남자랑 많이 못만나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와 이건 나한테 지금 이어달라는거구나 그래서 내가 바로 눈치있게 바로 실행이는데 내가 왜 눈치가 없었는지 모르겠어 우리 덕자가 이게 제가 말하는 덕자가 많이 안만나봐가지고 아 너무 어글 무조건 이게 어느정도 이게 오면 구글부글해져 제발 덕자는 그냥 이게 아니에요 여보 아니 덕자는 갑자기 이게 와 이거랑 느껴야 우리 덕자는 아 그래 될 수 없다 여유 있는 척해 근데 여자들 이런식으로 근데 아 덕자 우리 덕자는 원래 그래요 덕자가 이 놈이었어가지고 난 정말 난 너무 난 너무 다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든 뭔가 피해 끼칠 곳이자고 나 너무 나한테 자유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 장장합시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요 눈치가 없었습니다 죄송할게 없고 여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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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다 여름이는 그거 아니야 너네의 발견 손님 고소하이님이 별풍선 백일흥계를 선물했습니다 고소한 놈이 고소한 놈이 고소한 놈이 고소한 놈이 고소한 놈이 뭐야 여름이 우리 아저씨는 다 안 먹었습니다 아저씨는 더 안 먹었습니다 더 죽고 더 먹었습니다 백자님 아 장이 계속 맥주 이런 거 먹어가지고 이놈이 소주를 안 먹어 이놈이 좀 남았다고 응 따라해 죄송해요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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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먹고 마무리하자 그러면 넵 좋을 때 마무리하자 넵 죄송합니다 허탈해지지 말고 오늘 너무 재밌잖아 넵 근데 오늘 진짜 새로운 조합인데 너무 재밌었어 나는 난 몰랐어 난 덕자님의 재밌게 방송을 아 저 원래 되게 못된 내용이에요 오늘 알았어요 아 정말요? 나는 덕자님이랑 솔직히 내가 방송 앞에서 엮일 수 있을까? 엮이더라도 재밌게 뭔가 풀어낼 수 있을까? 우리 예전에 추석특시 때 방송도 했잖아요 아 네 그때도 저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어렵지 아 그때 갈람회 때 막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니었어 그때 코로나 때문에 끝나고 회식하면 하는데 나는 회식으로 친해지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아유 너무 좋잖아 아 내가 원래 이렇게 아 저 원래 굉장히 대바라진 해바라기 스타일이어가지고 원래 이런 스타일 네 저 원래 원래 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뭔가 좀 이미지가 좀 잘못 채웠었는데 맞아 그런가 봐 아 난 좋았어 가봐 네 네 예 안 가요? 가보라고요 아니아니 토크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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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알아? 누가 나한테 그래 형 제발 진행 좀 하지마 이러는데 좀 지금 진행 안하며 진행 안하면 죽대 이 분위기 그냥 형도 진행하기 싫어 형도 말하기 싫어 날짱하자 와 근데 시청자가 안 빠졌어 소화질때까지 아니 솔직히 아니 이창 이창 떨어지면 그때는 방종 타임인데 안 떨어졌기 때문에 아 괴물이네 그 와중에 시청자 보네 오늘 새벽을 뿌십시다 어때요? 나 좋아요 나 아직 안 취했으니까 나 할 수 있어 왜 매일인지 알겠다 아니 나도 잘 안 보는데 보니까 너무 뭔가 보람 보람차요 아무것도 안했는데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있고 그치 고맙긴 하지 왜냐면 나도 되게 편하게 너무 재밌게 그냥 술 먹는데 봐주시니까 야르몬아 살짝 위로 올려볼래? 감사합니다 근데 저 술 없어 죄송한데 이제 맥주가 없어 조금 없어 조금 제가 사 올게요 안돼 됐어 그치야 됐습니까? 사 올 수 있어 사 오고 더 먹어도 되는데 내 생각이면 여러분들 앉아봐 야르몬이 앉아봐 예 여러분들 제 생각인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방송을 끄고 더 먹는 것까지는 난 너무 좋아 내일 아니야 나는 계속 우리 오늘 내일 아침 9시까지 먹는 좋아 레전 그거 대박인 것 같아 진짜 내 생각에는 웃음뽓 님이 별풍선 2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웃음뽓 님이 106,532번째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선배님의 틀을 다 보자고 진짜 끝까지 가볼래요?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선배님의 선배님도 자기가 모르는 공간까지 가서 우리 진짜 한번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선생님의 선생님의 계정을 걸고 진짜로 끝까지 달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한 명 남은 사람이 끊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오케이 재밌지 않아요? 좀 뭔가 끝까지 달려보려 한번 이거 새로운 콘텐츠예요 한 번 근데 방금 저 박자를 쏟았어 이거 새로운 끝까지 짜면서 진짜 끝까지 달리는 거냐 우리도 이거 안 해봤어요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뭐 안 해봤어요 그니까 선생님의 뜻을 조용한 정신 라스브 투이 다 들어가야지 저는 쿤징어게임 탈아가겠습니다 아 뭐라고? 저는 이게 근데 어저께도 회식할 때 아 그런 것만은 아닌데 네 여러분들 이제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너무 좋은데 내일 서울 올라갈게요 깔끔하게 여름미 주영스타 주영스타 박동짬 사랑해 주시고요 웃어드립니다 아쉬우시죠?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이러면 몇시 조질거 같으니까 괜찮아요 아니 그 5분정도 그 개인 숙성 따위 꼭 가지세요 예? 네 갑자기 아니 근데 너무 이게 별로잖아요 갑자기 끄면 얼마심 할까 선생님들이 아 저희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저희 신경쓰지 마시고 개인캠포드에 끝까지 우리 장원장 먹으라고 네 네 근데 여러분들 우리 덕자님이 내 방송 잘 모르네 이거 욕 안 먹어요 저는 응 절대 그러면 제가 개인타임을 갖겠습니다 선생님들 저 알아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우리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거 내가 아니까 아 하지만 저는 러블리 저는 네 우리 엄마 다 보고 있고 내가 할머니를 즐겨야 하니까 하여튼 저 적당히 먹고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안 먹고 간다는 보장을 얻지만 더 먹을 것 같기는 한데 선생님 저 믿으세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내일 휴방이면 공지를 쓸게 귀여워 좋다 다음 안녕하세요 너무 즐겁고요 안녕하십시오 다음이들 내수고 빨리 주나 다음 주영이 최고의 VIP 두들 물줄 물줄 나는 난 원래 이래 적응해 알았지 사랑해 응 난 원래 술을 좋아해 난 술 좋아하고 채훈을 좋아해 사랑해 우리는 술에 미졌다 응응 다음 안녕 승례님 아 예 여러분들 그 아쉽죠 근데 아쉬울 때 끄는 게 맞잖아요 맞죠 뭐 내일 또 올라가서 내일 이 체란방송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일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내내 봐주신 분들 사랑해요 고마워요 우리 시청자들 되게 착하지 네 되게 착하지 진짜 엄청나요 2천명 넘는데 다 선불이야 백산 언더밭 대장님이 별풍선 101흥계를 선불했습니다 수고하셔서요 다 선불이야 우리 시청자들 다 착해 진짜 엄청나요 다들 뱃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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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드빵뽕 님 뭐해요 아니 방금 뱃살 나왔다니까 올드빵뽕 빠윙 안녕하세용